한글자막 by 한효정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신원의 소설 중 가장 통석 소설에 가깝다는 평을 받을 만큼 흥미롭고 재미있는 연애 소설이지요 우리는 장편소설 무정에서 영체와 선영을 그리고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주인공 형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한 유정에서는 채석과 정임의 눈처럼 희고 슬픈 가슴 시린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품 사랑에서는 순옥과 박인원의 프라토닉한 사랑, 지구지순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소설 단종 애사에서는 역사는 돌고 돌며 반복된다는 것과 정치의 허물을 엿보았으며 단종의 최후를 통해 피해의 극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춘원 이광수님의 재생은 또 다른 흥미와 소설의 아름다움으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제 생 이광수 청년회에 열린 추기음악회가 아직 다 파악이 도전해 부인석에 앉았던 순영은 슬며시 일어나서 속옷하고 사뿐사뿐 걸어 밖으로 나온다 그의 회색 산팔 치마는 흐느적흐느적 물결이 치는 대로 삭삭하고 연한 소리를 내며 걸음발마다 향수 냄새가 좌우편 구경꾼의 코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잠깐 무대에서 눈을 돌려 순영을 바라보고는 픽픽 웃기도 하고 수근수근 하기도 하였다 순영이다 저게 김순영이다 하는 속삭임이 학생들 중에서 들린다 과연 순영은 이날 밤에는 더욱 예뻤다 호리호리한 귀와 날씬한 몸맵시 얌전하게 든 윤이 흐르는 머리 모양 오늘따라 순영은 더욱 예뻤다 바탕도 예쁜 얼굴이지만 학교 안에서 소문이 나도록 순영은 화장에 힘을 쓰고 또 화장하는 솜씨가 있으며 옷감 고르는 것이라든지 옷고름 매는 것까지 모두 남보다는 모양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 갓 스물이라는 한창 필대로 다 핀 꽃이다 다만 흠을 잡자면 그의 얼굴에 살이 좀 부족해서 풍부한 맛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흠 없는 옥이 어디 있나 이만하면 서울 여학생 중에 이름난 미인으로 청년들의 사모하는 꽃이 되기에는 넉넉할 것이다 게다가 재주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한다 진실로 서울 장안에 젊은 사람치고 김순영의 이름을 모를 사람은 없다 순영은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문 밖에는 한 30분이나 전부터 어떤 네모난 모자 쓴 학생 하나가 마음을 진정치 못하는 듯이 지키고 서서는 가끔 사람 안 보는 틈을 타서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순영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얼른 모자를 벗었고 순영은 잠깐 멈칫하더니 얼른 그 학생의 곁으로 뛰어가서 손이라도 잡을 듯이 반가운 모양을 보이며 아, 벌써부터 나와서 기다리세요? 하고 방끝 웃는다 앞니에 씌운 금리가 비상이 강하게 번쩍한다 나온 지 한 30분 됐어요 벌써 9시 반입니다 하고 학생은 순영이가 늦게 나온 것을 책망하는 듯한 눈으로 순영을 노려본다 아, 어느새 그렇게 늦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넉넉하죠? 순영도 무슨 일을 그르친 듯 근심하는 표정을 한다 그 짱끗하고 양미간을 찌푸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사람을 미혹하는 힘을 가졌다 어서 나가야 돼요 그놈의 청량이 전차를 믿을 수가 있나 어떤 때에는 20분씩이나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걸 댁에 갔다 오실 새는 없습니다 바로 나가야지 하고 학생은 순영이야 따라오거나 말거나 급히 가야 된다는 듯이 한 걸음 앞서 층층대를 향하고 나온다 순영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이 또는 좀 성을 내는 듯이 한 번 더 양미간을 찡긋하고는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다시 쌍끗 웃고 빠른 걸음으로 학생의 뒤를 따라 층층대 중간에서 그를 앞서려는 듯이 몸을 스치며 그의 손을 더듬어 한 번 꼭 쥐고 그럼 바로 나가요 우리 자동차 불러 타고 나가요 시간 안 늦게 하고 고개를 돌려 학생을 본다 학생도 할 일 없는 듯이 빙긋 웃고는 둘이서 청년회관 문을 나섰다 자동차 자동차란 말에 너무 의리 의리해서 놀라기는 하였으나 전차를 타고 가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드리더라도 자동차로 가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순영이와 단둘이 자동차를 달려가는 것을 상상할 때 학생은 짜릿짜릿한 기쁨을 맛보았다 마침내 순영은 내 것이다 하는 승리의 강렬한 기쁨을 깨달았다 음악회장에서는 손뼉 치는 소리가 어디 딴 세상에서 오는 소리 같이 들린다 순영을 동아 부인 상해로 들어가 기다리게 하고 신봉구라는 그 학생은 자동차를 구하러 돌아다녔다 오늘이 마침 음력 8월 중순이라 장한 인사들이 한강철교로 청량리로 혹은 술친구를 싣고 혹은 기생들을 싣고 달구경 다니느라고 자동차들은 모두 다 나가고 말았다 봉구는 종로로 구리개로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 모양으로 돌아다니며 자동차를 찾았으나 하나도 얻어 만나지 못하였는데 그의 왼쪽 팔목에 맨 니켈 시계에 가느다란 바늘은 벌써 10시 하고도 반을 가리킨다 이제 30분이다 11시까지는 청량리 여계를 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이제는 전차로도 안 되고 인력거로도 안 된다 만일 자동차를 얻지 못하면 오늘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 2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무진해를 쓰고 밤잠도 편히 못 자고 학교도 결석을 하여 가면서 지어놓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 기회를 한 번 놓치면 다시 안 돌아올는지 누가 아나 여자의 마음은 바람개비와 같다 금방 동쪽을 향하였다가도 어느덧 서쪽을 향한다 한 번 서쪽으로 향한 여자의 생각을 동쪽으로 다시 끌어오기는 하늘에 오르기와 같은 일이다 여자의 마음은 결코 두 번도 한 번 가던 길을 다시 가기를 원치 않고 그는 항상 새 길을 찾는다 그렇게 어려우시거든 그만두세요 다른 데도 구하려면 구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던 순영의 말에 전신이 찌르르하게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그까짓 돈 삼백원 순영이 같은 계집애 뒤에는 삼백원커녕 삼천원 삼만원의 수표는 아무 때나 떼어드리리다 하고 수정도장 한 손에 들고 따라다니는 어중이 떠중이가 여간 둘셋만이 아니다 봉구에게는 그 삼백원 또는 자기의 일생의 미천인 학비인 동시에 육십이 넘은 늙은 어머니의 양식이다 그러나 순영에게야 그것이 무엇이 끔찍하랴 오늘은 꼭 순영이를 데리고 가야만 된다 순영의 내게 향한 마음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팽 돌아서기 전에 순영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하려면 원산가는 오늘 밤차를 꼭 잡아 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봉구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조급해진다 순영을 잃어버리고도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조급한 중에도 조선호텔을 향하고 예전 소공동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는 봉구는 혼자 생각하였다 못해 못 살아 꼭 못 살 것을 어찌하냐 순영이가 없으면 봉구는 꼭 못 살 것만 같았다 조선호텔에는 마침 들어오는 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 집에 있는 호텔 손님이 쓰실 터이니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마침 어느 아는 사람의 조력으로 얻기는 얻었다 그러나 시간은 10시 45분 11시까지에는 겨우 15분이 남았다 그러나 11시 5분에만 정거장에 가면 차는 탄다 봉구는 푸근푸근한 자동차 쿠션에 앉아서 몸을 흔들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자동차가 동아 부인상의 앞에 서서 뚜뚜하고 두어 번 소리를 지를 때 순영은 문을 열고 무엇을 하나름 안고 나온다 안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힌 뒤에도 창으로 내다보는 여자 점원의 흰 얼굴과 깨득깨득하고 웃는 소리가 들린다 봉구는 무슨 큰 모욕이나 당하는 듯이 불쾌하였다 그래서 자동차 문장 그늘에 몸을 숨기고 고개를 행길 쪽으로 돌렸다 순영이가 곁에 앉는구나 하면서도 일부러 애면하고 있을 때 왠 인버네스 입은 얼굴 흰자가 고개를 기웃하고 자기네를 들여다보고 지나간다 봉구는 더욱 불쾌하여서 자동차가 떠난 뒤에도 순영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도 아니하였다 순영은 봉구의 눈치도 못 차린 듯이 동아 부인 상해에서 들고 나오던 뭉텅이를 쳐들어 봉구의 눈앞에 내밀면서 이것봐 이게 뭔데요 하고 몸을 봉구에게로 싣는다 그래도 봉구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는 순영은 머쓱하여 고개를 기울여 봉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왜 노여웠어요 한다 그 목소리와 어조가 어떻게 슬프다 미안하다는 빛을 띄었는지 봉구는 단박에 순영을 껴안고 아니하여 당신을 슬프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제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태껏 미친놈 모양으로 장안대로상으로 자동차를 찾아 돌아다니던 것을 생각하면 분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여 얼른 썩난 모양을 풀기가 싫었다 실로 봉구는 오늘날까지 별로 남의 심부름을 하여본 일이 없었고 누구의 시키는 말을 들어본 일도 없었다 어려서 아버지가 죽고 편모 슬하에 톡톡한 꾸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제 맘대로 뛰고 놀고 자랐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선생이나 교모 주임이 무슨 일로 자기의 자유를 누르더라도 곧 반항할 마음이 생기도록 불쾌하였다 그는 제 맘에 맞지 않는 명령은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도 여러 번 섰고 학업의 성적은 늘 우등이면서도 품행에 을을 받은 일이 두어 번 되었다 다만 그에게는 자기의 위험을 중히 여기는 일종의 자제력이 나면서부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악소년이 되지 않고 말았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그는 김인현 통해 감옥에 들어가서 무진무진 간수들의 속을 썩였다 그 까닭에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면회하는 특권조차 빼앗기고 독방에도 서너 번 들어가서 남들이 다 가출옥을 당할 때 그것도 못하고 2년 8개월의 형기를 날수대로 다 채우고야 나왔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봉구로는 어떤 사람의 명령으로 자동차를 구하러 돌아다닌 것이 불쾌하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래서 순영의 말에는 대답도 잘 않고 뚱 하고 앉은 것이다 순영은 봉구를 달래는 듯이 한 팔을 들어 봉구의 목을 안으려 하다가 놀란 듯이 팔을 도로 물리며 에그머니 땀을 흘리시네 이를 어째? 하고 향내 나는 부드러운 손수건을 꺼내어 우선 봉구의 목을 땀을 씻고 그러고는 한 팔로는 봉구의 어깨에 매달려서 그 이마에 땀을 씻고 그러고는 그의 가슴에 땀을 씻으려는 듯이 저고리 단추를 두어개 끄르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모양으로 손에 들었던 수건을 봉구에게 주며 자 단추를 끄르고 땀을 씻으세요 네 어서 하고 봉구가 몸을 맘대로 움직일 자유를 주느라고 잠깐 물러앉는다 어서 하는 순영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평양 사투리가 남아있구나 하고 경기도 태생인 봉구는 빙글에 웃으면서 그 수건을 받아서 몸에 땀을 씻었다 순영은 봉구가 땀을 씻는 것을 보며 아이 어째 감기나 드시면 어쩌나 차 타는 대로 활활 벗고 침대에 들어가 누워요 네? 내부글랑 말려드릴게 하고 아직도 정거장애를 안 왔나 하는 모양으로 고개를 기울여 바깥을 내다본다 어느덧 북적북적하는 야시터도 다 지나고 아마 배옥에도 지나온 모양인지 침침한 길로 자동차는 전속력을 내어 달아난다 순영은 그래도 자동차의 속력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모양으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운전수의 어깨를 쿡 찌르며 좀 더 빨리 가요 바쁘니 한다 그 어조가 항상 자동차를 타서 자동차의 속력이 얼마나 하면 느리고 빠른 것을 잘 아는 기부인의 어조와 같다 운전수는 잠깐 고개를 돌리고는 들릴락 말락 네? 하고는 기운차게 뿡뿡 하고 사람 비키라는 소리를 지른다 봉구는 순영이가 차 속에서 내복을 말려주마 한 것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무엇에다 내복을 말려요? 하고 웃었다 순영은 봉구의 성난 것이 풀린 것을 기뻐하는 모양으로 몸을 봉구에게 실으며 왜요? 스티미터에 말리지요? 한다 봉구는 스티미터란 말에 더욱 웃었다 겨울에나 스팀이 있지 여름에도 있소? 하고 봉구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순영은 한참 맹맥하더니 아이참 아직 겨울이 아니지 나는 지난 겨울에 동네 온천에 갈 적에 하다가 순영은 말을 뚝 끊는다 그러고는 제가 한 말에 제가 놀라는 듯이 몸을 흠짓한다 봉구도 불의에 말을 듣는 듯이 목을 쑥 빼었다 그러고 부지불식간에 동네 온천? 누구 하고? 하고 부르짖었다 봉구의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의심과 질투의 불이 확 일어났다 내가 감옥에서 덜덜 떨고 있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노라는 순영이가 동네 온천에 또 그것은 누구하고 갔을까? 할 때 봉구는 단박 순영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었다 그러나 아니야요 이런 둘째 오빠하고 동네 온천 구경 갔다 왔단 말이야요 하고 부끄러운 듯이 순영이가 고개를 숙이는 판에 봉구의 부는 풀렸다 그러나 둘째 오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불쾌한 생각이 났다 둘째 오빠라는 자가 봉구에게는 가장 위험한 인물인 줄을 봉구는 잘 안다 순영의 집 재산을 없애버린 것도 둘째 오빠요 순영을 이용하여 어떤 부자의 돈을 좀 얻어 먹으려고 여러 어중이떠중이를 순영에게 소개하고 따라서 자기와 순영과의 사랑을 해방 놓는 자도 둘째 오빠인 줄을 봉구는 잘 안다 그러므로 만일 순영이가 둘째 오빠와 같이 동네 온천에를 갔다면 반드시 어떤 돈 있는 녀석이 따라갔으리라 할 때에는 잠깐 잠잠해졌던 봉구의 가슴 바다에는 또 물결이 일기를 시작하였다 또 한 가지 오빠란 말에 봉구가 괴로워하는 것은 순영에게 오빠라는 소리 듣는 젊은 남자가 많은 것이다 그 중에도 김창현이라는 바이올린도 들고 다니는 소설 쓰는 얼굴 희고 머리 긴 사람을 순영이가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퍽 싫었다 이 사람은 도리어 봉구하는 동양 친구련만 그럴수록 더욱 미웠다 아니에요 미스터 김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큰 예술가가 되실 뿐이에요 또 내가 미스터 김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이아요 형제의 사랑과 애인의 사랑과는 다르지 않아요? 아니 미스터 씨는 퍽도 완고해서 하고 순영이가 어린 사람을 타이르듯이 자기에게 설명할 때에는 암만 해도 그렇게 찬성은 못하면서도 더 다툴 필요도 없다 하여 혼자 입만 다시고 말았다 왜 둘째 오빠 같은 사람이 순영에게 있을까 왜 김창현이 같은 작자가 순영에게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없고 순영은 오직 나 하나밖에 믿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으면 작히나 좋을까 그러면 순영의 가슴속에는 오직 신봉구라는 나 한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구는 순영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려는 듯이 물끄러미 순영을 바라보았다 진실로 순영은 이때 봉구의 눈이 무서웠다 항상 봉구를 자기보다 채어린 남동생 같이 생각하였건만 기실은 봉구가 순영이보다 네 살이나 우이다 이때는 봉구가 자기보다 큰 위험과 권세를 가진 재판관 같이 보였다 모른다 알 리가 없다 하면서도 순영은 감히 봉구를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순영의 맘속에는 슬픔과 후회에 아픈 정이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봉구씨를 사랑한다 가장 사랑한다 하고 생각할 때 순영은 스스로 위로도 얻었고 또 봉구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용기도 얻었다 순영은 고개를 들어 봉구를 쳐다보며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나 있어요 하고 동생이 그 형에게나 하는 모양으로 고개를 기울여 봉구의 어깨에 기대고 한팔로 봉구를 껴안으면서 서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육께서는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육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하고 말끝이 흐린다 어떻게 그 어조가 가련하고 순진한가 진실로 이때 순영의 가슴속에는 봉구를 사랑하는 정과 봉구에게 대하여 자기가 신실하고 정성떼지 못한 미안으로 차서 울고 싶었다 봉구가 지금까지 만 4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대하여 어떻게 충실하였던 것과 더욱이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자기를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또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두 번이나 적지 않은 돈을 만들어 준 것과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울고 싶도록 봉구가 고마웠다 순영은 봉구의 어깨에 기대였던 머리를 굴려서 봉구의 가슴에 묶어 비볐다 순영의 등은 들먹거렸다 그는 운다 봉구는 손으로 순영의 들먹거리는 등을 만졌다 그리고 순영의 머리에 자기의 뺨을 빌면서 자 다 왔소 일어나시오 하였다 순영은 더욱 느끼면서 제가 잘못한 것 제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다 용서해 주세요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은 무슨 잘못이에요 자 일어나요 정말 다 왔어요 하고 봉구는 순영을 안아 일으켰다 자동차는 흐음이 돌아서 청량리 정거장 앞에 대었다 자동차에서 내려 정거장으로 들어선 두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탄 동안이 두 시간은 넘은 것 같았다 오랫동안 단둘이만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던 그들은 비록 15분 못 되는 시간이라도 단둘이 만나게 될 때 자기네 스스로 생각하여 보아도 의외라 하리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흐른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심히 피곤한 사랑과 같이 보였다 더욱이 그렇게 항상 근심이란 모르는 듯 하던 순영의 얼굴에 아주 인생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통과하여 온 사랑과 같은 빛을 주어 그것이 그를 좀 더 노성하게 갸륵하게 한다 강원도 함경도 방면으로 가는 시골 손님들은 흔히 듣지 못하던 자동차 소리와 함께 그 속으로 나오는 청년 남녀 한 쌍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에도 속속들이 비단으로 내리감은 미인 순영에게 정신을 안 빼앗길 수 없었다 봉구가 차표를 사는 동안에 순영은 몸을 숨기려고도 않고 그렇다고 주위를 삽히려고도 안는 모양으로 대합실 한복판에 정신없는 사람 모양으로 서 있었다 이윽고 개찰구가 열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비비고 틀고 떠들고 서로 역지거리를 하면서 나간다 봉구와 순영은 맨 뒤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두 사람은 달빛이 찬 플랫홈에 섰다 벌써 가을은 깊어서 흥릉으로 거쳐오는 바람이 산들산들 한데 봉구는 아까 땀났던 몸이 마르느라고 추우리만큼 몸이 식었다 그래서 바람을 피하는 듯이 정거장 이름 쓴 폐 그늘에 들어서서 열차가 올 왕십리 쪽을 바라보고 있다 순영은 어른에게 책망 받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하는 모양으로 가만 가만히 봉구에 곁으로 가서 추우시죠 나도 추운데 내 내복 말려드릴게요 퍽 추워하시는데 에그 감기나 드시면 어째 하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봉구의 생각 많은 듯한 그러고도 애티있는 얼굴을 쳐다본다 좀 선선하지만 서강산은 어지간히 차겠는데 겨보시나 한 벌 가지고 오실 걸 그랬죠 하고 봉구도 부드러운 눈으로 순영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봉구의 생각에는 순영은 좀 더 자기 것이 된 것 같고 자기에게 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오직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힘으로만 보호할 수 있는 가련한 여성과 같이 정답게 사랑스럽게 보였다 순영도 그러하였다 이때 이때 그의 맘속에는 봉구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이 그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낱일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순영은 봉구가 지극히 사랑스러우면서도 일변 그에게 대하여 미안한 듯한 생각이 가슴의 어느 구석을 쏙쏙 찌르는 듯 하였다 이때에는 경원선에는 서울로 향하고 오는 손님은 많아도 서울로는 북으로 가는 손님은 적은 때여서 마침 침대는 비었다 봉구와 순영은 네 사람이 차지할 침실 한 칸을 단둘이 차지할 수가 있었다 봉구가 자리를 깔고 나가는 보이에게 돈 얼마를 미리 주어줄 때 보이는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히고 그러고는 의미있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봉구도 순영이도 빙그레 웃었다 두 사람은 우선 한자리에 가지런히 앉아서 조그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젖빛같이 하얀 천장 까무스름하고 누르스름하게 칠한 벽이며 짙은 초록 문장과 눈같이 흰 하얀 자리며 그것을 비추는 조그맣고도 밝은 전등하며 쿵쿵쿵하고 차박이 굴러가는 소리까지도 말할 수 없이 봉구에게는 유쾌하였다 더욱이 봉구는 생후에 차에 2등이 처음이여 더구나 침대차라고는 구경도 하여 본 일이 없었고 또 자기가 일생에 그것을 탈이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그래서 봉구는 참 흥분도 하고 또 어찌할 줄도 몰랐다 그러나 기쁘기는 퍽 기뻤다 그래서 만족한 듯이 곁에 앉아있는 순영을 바라보며 빙글에 웃었다 순영은 마치 이런 2등 침대 같은 것은 언제나 늘 탄다는 듯이 별로 호기심도 보이지 않고 다만 어머니가 어린애를 지키고 앉았는 모양으로 물끄러미 두리번거리는 봉구를 보고 앉았더니 일어나서 제 손으로 봉구의 모자를 벗겨 시자 셋을 얽어서 만든 모자표를 처음 보는 듯이 이윽히 들여다보고 손가락 끝으로 만져도 보더니 서슴지 않고 벽에 있는 모자거리에다 걸어놓고는 침대 담요 위에 개켜놓은 자리옷을 들어 활활 털어 봉구 앞에 내밀면서 자 어서 갈아입으세요 감기 드세요 한다 봉구는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내밀어 순영이가 들고 섰는 자리옷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안 주려는 듯이 그것을 자기 편으로 당기며 어서 저구리하고 내복을 벗으세요 내가 입혀드릴게 하고 역정 내는 듯이 순영은 발을 한 번 구른다 봉구는 저구리 단추를 서너개 끄르더니 아니야요 그걸 날 주세요 하고 우뚝 선다 순영은 할 일 없는 듯이 봉구를 물끄러미 보더니 쌍긋 웃고 그 자리옷을 봉구에게 주고 자기는 피익 돌아서면서 그럼 내 나갈게 갈아입으세요 하고는 나가버리고 만다 봉구는 문을 열고 순영이가 어디로 가나 하고 고개를 내밀어 본 뒤에 얼른 제 자리에 돌아와 저구리 단추를 끄르고 저구리를 벗었다 아직도 땀에 젖은 내복 단추를 두어 개쯤 끄르다가 그는 손을 마지막 단추에 댄 대로 무엇에 놀란 듯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게 잘못이 아닌가 내가 아직 혼인도 안 한 여자와 같이 한 방에서 자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무슨 큰 위험을 가진 것이 어느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며 책망하는 듯 하였다 처음이다 처음이다 어머니 곁에서 자던 것 내에 여자와 한 방에서 자기는 처음이다 봉구는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저지르는 듯이 무서웠다 그래서 자리옷을 든 채로 침대에 벌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순영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가 내가 일생을 같이 하기로 맹세한 여자가 아닌가 순영은 내 아내가 아닌가 그렇다 그는 내 아내다 이렇게 봉구는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내복을 벗어서 등과 가슴을 씻고 풀 향기가 나는 간소한 자리옷을 걸쳤다 아내 순영이가 내 아내 그러나 아직 내 아내는 아니다 남들도 순영을 내 아내라 불러주지를 않고 내 생각에도 어쨌든 그가 내 아내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입을 떼로 옷을 갇혀입고 단추 하나도 떼어놓지 않고 손까지라도 감추고 그를 대하여야만 될 것 같다 봉구는 다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무려나 변개는 변개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서강사로 오려고 할 때에는 이런 모든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 그는 더욱더욱 내 것이 되고 나는 더욱 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여행 중이 아니냐 차 중이 아니냐 침대 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봉구는 급작스럽게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후끈거리고 그의 가슴은 뛰었다 그는 무슨 죄나 지은 사람 모양으로 얼른 담요를 들고 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돌아 누웠다 잘못했다 도로 옷을 입자 내복만 이라도 입자 뭐 괜찮지 이 모양으로 봉구의 머릿속은 심히 혼란하였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옷을 입을까 말까를 결정하기도 전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봉구는 그것이 순영인 줄은 알았으나 돌아볼 용기가 없이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서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순영이는 들어와서 한참이나 우트컨이 섰더니 봉구가 벗어놓은 옷을 개킬 것은 개키고 걸 것은 걸고 구두는 길체로 들여놓고 그 자리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땀에 젖은 내복은 우침대 줄에 잘 펴서 걸어놓고 그러고는 또 한참이나 말없이 섰더니 봉구가 자는 침대에 장을 들여 전등빛이 봉구의 얼굴에 가지 않게 하고 그러고는 자기도 자기의 침대에 들어가 버렸다 봉구는 가만히 들어 놓어 있으면서도 순영이가 지금은 무엇을 한다 지금은 무엇을 한다 하고 다 알았다 그러고는 아까 있던 불안과 무서움도 다 쓰러지고 더할 수 없는 만족을 느꼈다 내가 내가 순영이와 한집에 살아서 저렇게 일생을 두고 순영이가 내 옷을 돌봐주고 만져주고 하면 어떻게나 행복될까 봉구는 진실로 이 순간에 행복되었다 일생에 처음 당하는 기쁨과 만족함을 깨달았다 과연 인생이란 행복된 것이다 이렇게 봉구는 속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차는 정거장에 잠깐 섰다가는 또 가고 섰다가는 또 간다 역부들이 정거장 이름도 외우는 모양이요 밖에서 사람들도 떠드는 모양이나 어느 정거장을 지났는지 몇 정거장을 지났는지 봉구는 모른다 봉구는 가만히 눈을 떠서 순영의 침대에 초록장을 바라보고 그 밑으로 살짝 나온 하얀 담요를 보고 침대 밑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끝뾰족한 조그만 구두가 칠같이 반짝거리는 것을 본다 저 속에 순영이가 있다 그렇게도 오래 그리워 하던 순영이가 이 방 안에 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는 확실히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구는 혼자 웃었다 기쁨과 행복을 이기지 못하는 웃음이다 그러나 만일 순영이가 내 것이 안 되면 어찌할까 내일 하루는 같이 있을 터이다 서광사의 송림 속으로 손을 이끌고 삼뽀도 같이 한다 그러나 내일 저녁 차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 집으로 가야되고 순영은 둘째 오빠 집으로 가야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만나기가 심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날 때 봉구는 다시 괴로워졌다 그러고 그러고는 그 번질번질한 둘째 오빠며 그 녀석이 몰아들이는 돈푼도 있고 나이께도 먹은 어중이 떠중이며 웬일인지 그 집에는 통 내하고 다니는 김창현이며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도록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이 난다 어찌하여 이 행복을 부뚜러매나 어찌하면 순영을 영원히 내 품에서 못 떠나도록 만드나 혼인을 해버려야 한다 하고 봉구는 순영을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들 방침을 생각한다 혼인을 하여서 순영을 영원히 내 안방에 갖다가 가두어 놓아야 한다 그때에는 둘째 오빠도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창현이나 박 윤해놈 따위야 내 집 문전에 발길이나 얼른 할까 보냐 만일 내 아내와 그렇다 순영이가 아니다 내 아내 다만 한 마디라도 이야기를 해 한 번이라도 견눈질을 해 그래만 보아라 그때는 내가 턱 나서며 점잖은 목소리로 여보 정신을 차리시오 이것은 내 아내요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감히 내 아내에게 범접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기뻤다 당장의 자기의 소원은 다 달해진 것 같았다 가 보아야 하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잠든 어린애 곁에 나 가는 모양으로 가만가만이 순영의 침대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데를 자리장을 가만히 약간 밀었다 그런즉 전등빛이 그의 하얀 다묘를 덮은 가슴을 반쯤 비추고 그리고 남은 훤한 빛이 약간 봉구에 섰는 편으로 기울인 순영의 하얀 얼굴을 희미하게 비친다 순영은 잠이 들었다 그는 잠깐 동안 성욕의 충동을 받았으나 봉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공상도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즐거운 것을 꿈꾸면서 잠이 든 것이다 봉구는 사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순영의 평화롭게 자는 얼굴을 언제까지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다 어쩌면 이것이 내 것이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내 것이 되어 내가 아내라고 부를 사람이 되어 진실로 봉구는 무슨 꿈을 꾸는가나 싶었다 도저히 이것이 자기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를 않았다 봉구는 과연 4년이 넘도록 일념의 순영을 생각하였고 어찌하면 내 사람을 만들까를 생각하였다 그것은 기미년 2월 전국을 한번 들었다 놓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로 4,5일 전이다 각 학교 각 학교라야 전부는 아니나 그렇게 불렀다 학생을 연합하려 할 때 우연히 봉구는 남학교를 맡고 순영은 여학교를 맡게 되어 자주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 전에도 순영의 셋째 오빠가 봉구보다 두 번이나 앞선 동창이기 때문에 그 집에 놀러가서 몇 번 인사나 서로 한 일은 있었고 그때부터 아름다운 여자다 하고 생각은 하여 왔으나 별로 특별한 정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역시 순영의 셋째 오빠 되는 수능의 알선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를 위하여 자주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학생 간에 통지를 하고 길을 만들게 하고 그날의 할 일을 다 지휘한 때 그러고는 3월 초 하루 날 일이 터진 뒤에 봉구와 순영은 다른 여러 남녀 학생과 함께 경찰을 피할 몸이 되었다 시골소 올라와 사는 순영과 순영은 서울의 친척을 많이 둔 봉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몸을 숨기지 못할 사정이었으므로 봉구는 자기의 위험도 돌아보지 않고 순영과 순영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빼어 돌리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그 통에 순영이와 순영이와 봉구와 셋이서 봉구의 어떤 일갓집 광 속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지낸 일조차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변 서울 사정을 해외로 통신하며 또 아직도 감옥에 안 붙들려가고 서울에 남아있는 동지에게 열렬한 격려의 말을 써 돌렸다 그들이 가는 곳에 반드시 등사판이 따랐다 박은 것을 돌리는 직책은 봉구가 맡았었다 봉구는 여러 번 위험한 지경을 당하였고 또 마침내 셋 중에 맨 먼저 붙들렸다 그러나 그가 순영을 생각할 때 모든 고생과 우염은 꿀과 같이 달았다 만일 자기가 사형대에 올라선다 하더라도 순영이가 곁에서 보아주기만 하면 목이 달리면서도 기쁘리라 하였다 봉구는 무슨 까닭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였는지 그것조차 잊어버렸다 이제는 다만 자기가 힘을 쓰면 쓰는 만큼 위험을 무릎쓰면 무릎쓰는 만큼 순영이가 기뻐해주고 애썼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기뻤다 잡힐 뻔 잡힐 뻔 하던 여러 가지 위험을 벗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세 사람이 숨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릴 때 아이고 오시네 하고 순영이 문을 열어줄 때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아직도 안 오시길래 붙들려 가신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하고 자기의 얼굴을 쳐다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 뭐요 그렇게 만만하게 붙들려요 할 때 얼마나 유쾌하였을까 3월이지만 아직도 어떤 날은 몹시 추웠었다 봉구가 밤에 늦게 들어와서 추워하는 양이 보일 때 아이 어째 추우신 모양인데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재킷에 손을 대놓고 그것을 봉구에게 주어야 오른지 안 주어야 오른지 몰라서 곁에서 등삽한 원지를 쓰고 앉았는 셋째 오빠를 돌아볼 때 봉구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때 순응이가 고개를 번쩍 들어 순영이와 봉구를 번갈아 보면서 벗어들이려무나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른 단추를 끄르고 그것을 벗어서 봉구에게 입히려는 듯이 손에 들고 아니야요 이것이 저구리 위에야 들어갑니까 저구리를 벗고 속에 입으세요 네 할 때 봉구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야말로 눈물이 흐르도록 기뻤다 모든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임무를 다 마치고 혹은 으슥한 뒷방이나 행랑방 구석에서 혹은 그 추운 광 구석에서 셋이 한 이불을 덮고 잘 때 봉구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순영의 손이 그 셋째 오빠를 지나와서 이불로 자기의 몸을 가려줄 때 더구나 그의 손이 자기를 더듬는 서슬에 혹은 그의 뺨에 혹은 그의 등에 스칠 때 얼마나 봉구는 행복되고 감사하였을까 그때 만일 순영이가 미스터 신 죽으십시오 한마디만 하였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기쁘게 죽었을 것이다 순응이도 봉구와 순영이가 깊이 정들어하는 양을 알아차리고 만족해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래서 한 번은 여보게 이해가 이렇게 자네 앞에서는 얌전을 빼지만 어지간한 말괄량일세 하고 농담 삼아 유심한 말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봉구가 먼저 붙들려가고 뒤따라 순응 순영 남패도 붙들려갔다 그 후부터 3년 동안은 봉구는 순영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2년 6개월에 징역을 마치고 오래간만에 봉구도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세상에 나오는 날 그의 늙은 어머니가 서대문 감옥에 그를 빠지러 왔다 그는 곧 순영과 순응의 말을 물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순응은 5년 징역을 받고 경성 감옥에 순응은 붙들려갔다가 두어 달 만에 다시 나왔다 나온 뒤로부터 순응은 한참 동안 여전히 학교에 다녔으나 얼마 아니하여 어떤 큰 부자의 후실로 가느니 작은 집으로 가느니 하는 소문이 났고 또 전과 달라 밤낮 모양만 내고 웬 논팡이들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이딴 말을 들었다고 한다 봉구는 어머니 잘못 들으셨습니다 순응 씨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하고 굳세게 어머니 말을 부인하였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감옥에 가 있던 아들이 성악에 돌아온 것만 기뻐서 아들의 말을 꺾으려고도 않고 다만 그래 내가 아느냐 하고 말았다 봉구가 감옥에서 나와서 할 첫 일은 순응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생각한 것은 오직 순응뿐이었다 그 며칠 못되는 순응이와 같이 있던 기억을 천번이나 만번이나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밤에 홀로 찬 자리에 누워서 조그만 창으로 흘러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고는 중이 염불을 하는 모양으로 수없이 순응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순응이를 낳아서 길러준 조선이니 사랑한다 만일 순응이가 없다면 내가 무슨 까닭에 조선을 사랑할까 순응이를 알기 전에도 나는 조선을 사랑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왜 조선을 사랑하였는지 모른다 순응이를 떼어놓으면 조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얼마나 순응이가 조선의 자유를 원하였나 그가 몇 번이나 그가 몇 번이나 밖에서 들리지도 않으련만 조선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순응도 울었다 순응은 부른 노래 끝을 눈물로 마쳤다 순응이가 그처럼 사랑하는 조선을 내가 아니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조선을 위하여 이까지 감옥의 고초를 받는 따위는 여시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목숨이 가루가 된들 무엇이 아까우랴 이란 소리를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간수에게 반항하는 것을 조선을 사랑하는 한 의무와 같이 알고 그러다가 매를 얻어맞거나 독방에 갇히거나 감식의 벌을 받아 배가 고플 때 이것이 다 조선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고 마음에 만족하였었다 이 모양으로 3년 동안을 오직 순영이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봉구의 생각에는 순영이는 마치 퍽 오랫동안 한 집에서 동거하던 동생이나 아내와 같았다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에는 반드시 순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감옥 문 밖에서 기다려야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랬던 것이 감옥 문을 나와본 즉 그 어머니 하나밖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얼마나 낙담하였을까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을 때 그럼 누구 또 올 사람 있니? 하는 어머니의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하였을까 얼마나 낙담하였을까 그는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오던 모든 달콤하고 행복스러운 생각이 일시에 깨어진 듯하여 천지가 깜깜하여지는 것 같았다 허기야 순영이가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줄을 알았을리야 있나 그렇지만 내가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뛰어올 테지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겨우 마음을 위로하였다 그는 곧 이와학당 기숙사로 순영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오늘 감옥에서 나왔나이다 모친으로부터 대강 소식은 들었나이다 다행히 몸은 건강하오니 염려 마시옵기 바라오며 순응형은 아직도 옥중에 계시다 하오니 얼마나 염려되시올는지 동정함을 마지 아니하나이다 약 일주일간 집에서 정양하려 하옵나이다 하고 제 신봉구 배 라고 서양사람이 서명하는 모양으로 초서로 썼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정양한다 함은 물론 자기 집으로 놀러와 달라는 뜻이여 또 반드시 그리할 줄을 믿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튿날 종일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고 또 이튿날 종일 기다려도 답장이 안 왔다 봉구 따위가 감옥에 나왔대야 어느 신문에 그런 줄 한마디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를 찾아오는 이도 없고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늙은 어머니가 끝없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봉구 봉구는 어머니 덜어 삼보 나가노라 하고 무교정 자기 집을 떠나서는 대한문 앞으로 시예바당 앞으로 나 여학교 앞으로 휘돌아서 새 문턱까지 갔다가는 다시 W여학교 앞으로 시예바당 앞으로 대한문 앞으로 돌아서 집에 오기를 여러 번 하였다 봉구가 W여학교 앞으로 오늘라면 담과 집의 모든 벽들이 다 눈이 되어 자기를 내려다보고 비웃느듯 하여 부끄러웠다 피아노 소리가 둥둥둥 울려 나올 때 맑은 노래소리가 스며 들릴 때 유리창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얼른 날 때 잔디판 위에 처녀들이 번뜻번뜻 보일 때 그것들이 모두 순영이만 같아서 힐끗힐끗 보았으나 하나도 순영은 아니었다 보통부 코흘리는 학생들이 그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나오는 것을 볼 때 그는 얼마나 그들의 신세가 부러웠을까 허리 굽은 늙은 소사가 빗자루를 들고 어슬렁 어슬렁 학교 구내로 돌아다닐 때 그는 얼마나 그의 신세가 부러웠을까 아마 순영은 나를 잊었나 보다 하고 봉구는 정동 대궐 모퉁이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봉구에게 천지가 아득해지는 듯 하였다 아 내가 왜 감옥에서 나왔을까 무엇을 바라고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까 순영이가 없는 세상일진데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나왔을까 차라리 감옥에 있어서 순영의 향기로운 옛 기억을 가슴에 품고 있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봉구의 어머니는 봉구를 위하여 그는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로 날이 지날수록 기운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숟가락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 어머니는 봉구에 괴로워하는 까닭은 짐작한다 봉구가 밖에서 돌아오는 어머니 내게 편지 안 왔어요 할 때마다 아니 무슨 편지를 그리 기다리느냐 하고는 봉구가 기다리는 편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을 은연히 보였고 한 번은 요새 계집애들이 돈밖에 안다든 더구나 낯바닥이 밴배해 난년들은 눈깔에 돈밖에 안 보이나 보더라 그러길래 모두 학교까지 졸업한 애들이 남의 첩으로 들어가지 저 봉예도 첩으로 들어갔단다 이 모양으로 은연히 봉구더러 순영에 대한 것을 단념하라는 뜻을 표하였다 봉예가 첩으로 갔어요? 그 약혼한 남편은 어찌하고? 하고 얼굴 동구스름하고 항상 방글방글 웃는 창가 자라는 여학생을 머리에 그리면서 물었다 어찌하긴 어찌해 하고 어머니는 내 들어 보아라 하는 듯이 힘있게 말하였다 성환이 봉예와 약혼했던 사람 말이다 그 때문에 학교도 다 그만두고 울고 돌아다니다가 천국으론가 달아나고 봉예는 속속들이 비단옷을 내리감고 밤마다 조선극장 단성사로만 다닌다나 요새 계집애들이 누구는 안 그러냐 모두 돈만 알지 순영이 순영이 도 벌써 어떤 다방골 부자하고 말이 있다더라 순영이 둘째 오빠가 미두를 해서 돈을 다 없애버리고 은행빚을 많이 졌는데 그 백 무언가 하는 다방골 부자하고 순영이 하고 혼인을 해야만 그 빚을 벗어놓지 그렇지 않으면 쓰고 있는지 까지 빼앗긴다나 그리고 요새는 그의 학비도 그 백부자가 대어준다고 그러더라 하고 이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의로하는 듯이 일어나 마루로 나가며 낸들 아니 예배당에서들 모두 그러두구나 아니 이제는 저녁 지을 때가 되었지 몇시냐 하고 마루에서 묻는다 다섯시 반입니다 하고 봉구가 대답한 즉 다섯시 반 에구 늦었네 오늘이 삼일 저녁이다 너도 예배당에 나가자 세상 사람을 어떻게 믿니 하나님 밖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하는 어머니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부엌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아 육십 넘으신 어머니가 손수 부엌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봉구는 퍽 슬펐다 그리고 어떻게 한번 큰 부자가 되어볼 도리가 없을까 하였다 그러고는 민영희 이완영 백인기 이 모양으로 생각나는 대로 부자의 이름을 꼽아 보았다 그러고 본 즉 세상에는 귀한 것이 돈뿐이요 돈이 없는 자기 따위는 사랑갑에도 못 가는 보잘것 없는 물건같이 보였다 저녁은 저녁을 먹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4년 만에 처음 시 예배당으로 갔다 초종은 치고 아직 재종은 치기 전이라 사람들은 예배당 마당에서 서성서성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가 봉구를 보고 모두 반갑게 인사를 하며 위로하는 말을 하였다 그 중에는 같이 붙들려 갔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으나 모두 그때 일은 다 잊어버린 듯이 더할 수 없이 유쾌한 모양으로 재미있던 옛날 일을 해역하나 하는 모양으로 소리높이 유치장 이야기와 감옥 이야기를 하고는 크게 웃었다 그것을 볼 때 봉구의 맘에는 읽기 천박한 것들 하고 반감이 안 들어갈 수 없었다 진실로 4년 전에 세상을 보던 눈으로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볼 때 봉구는 놀라지 아니지 못하였다 감옥에 있는 동안 봉구의 생각에는 아직도 사람들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사람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 모두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들도 잘 안 하려니 하였다 그러나 지금 본 즉 사람들은 모두 쾌활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같이 보였다 세상에 어리석은 것은 오직 자기 혼자뿐인가 하고 양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봉구가 오래 못 보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뒤로는 W여학교 여학생들의 흰옷이 번뜻번뜻하는 모양이 보였다 아마 저 속에 순영이도 섞였으리라 하면서도 그는 고개를 돌이킬 용기가 없었고 다만 순영이가 자기의 뒷모양이라도 알아보아서 옛날 생각을 다시 살려놔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윽고 재종이 운다 땡땡 하는 그 소리가 봉구에게는 심히 슬펐다 풍금 울고 찬미를 하고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였으나 봉구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자유로 기도를 드릴 때 또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던 사랑하는 형제를 도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 없나이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늙은 부인의 목소리다 그러나 목소리만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마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하는 모양이다 그 목소리가 어떻구나 참스럽고 간절한지 봉구는 모든 괴로운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순박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형제의 몸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성신의 힘을 풍부히 부어주시와 그 형제가 우리나라에서 주께 큰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는 큰 일꾼이 되겠시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부인석에서는 여러 사람의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는 봉구의 어머니의 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봉구는 몸이 저리도록 감동이 되어서 자기를 잊고 아멘을 안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순영이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있을까 할 때에는 그의 가슴에서 잠깐 흩어졌던 괴로움과 번뇌의 구름은 다시 모여들었다 기도가 끝나고는 유화 합창대에 특별 찬양이 있었다 풍금이 다시 응응하고 울기를 시작할 때 봉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합창대 앞줄 N편 셋째로 선 순영이를 본 것이다 순영이다 하고 봉구는 순영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더 피었다 애티가 좀 줄었다 몸이 좀 났다 더 환해졌다 머리 쪽진 모양이 변하였다 순영은 두 손을 치마 앞에 읍하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아무 시름 없는 듯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한다 그러나 순영이가 크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없는 봉구는 그 합창하는 소리에서 순영의 목소리를 곤란할 길이 없었다 그가 순영의 목소리를 골라내려고 애쓰는 동안에 합창도 다 끝났다 순영의 눈은 두어 번 사람들의 위로 돌았으나 봉구의 위에는 머물지도 않고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저렇게 냉랭할까 하고 봉구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영을 보며 생각하였다 그때 마치 따뜻한 피나 정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겨울 하늘의 달과 같이 차디찬 사람으로 보였다 후에 본 즉 순영에게는 어떤 때에는 얼음장으로 싸늘해지고 어떤 때에는 불덩어리 모양으로 이글이글 더워지는 특성이 있었다 그가 싸늘해진 때에는 그의 입에서는 찬바람이 솔솔 나오고 그의 눈에서는 찬빛이 흘러 마주앉은 사람의 피라도 얼어붙게 할 듯하고 그와 반대로 뜨거워진 때에는 입과 눈과 두 뺨에까지 뻘건 불을 토해서 온 방한 사람을 태워버릴 듯하다 이날 밤 리베당에서 본 순영은 차디찬 순영이었다 기실 이때에는 순영이가 봉구에게 사랑하는 일의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었다 4년이나 전에 며칠 동안 같이 고생을 하였고 그때 젊은 청년 남녀가 가까이 할 때에는 의뢰 생기는 정다움이 순영에게도 생기기는 생겼었다 그러나 순영은 아직 봉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일도 없었고 더구나 봉구에 대하여 그러한 뜻을 표한 적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에 흩어진 지 얼마가 아니하여 순영은 거의 봉구의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었다 재작년 이래로 순영에게는 혼인 문제가 생겼다 사실상 청혼하는 자가 많았다 순영이만 한 얼굴 그만한 피아노 그만한 학식은 청년 남자의 마음을 끌기에 넉넉하였다 더욱이 작년에 어떤 미국 다녀온 남자가 순영이를 못 잊어 한참 발광을 하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이래로 순영은 장안의 말거리에 오르게 되었다 실로 그 미국 다녀왔다는 김모의 사건은 당시 서울을 뒤흔들었다 그가 미국 다녀왔다는 것과 어떤 전문학교의 교수라는 것과 상당히 이름이 있는 집 자손이라는 것과 또 그가 서울에서 유명한 하이칼라 신사라는 것도 이 사건을 크게 한 원인이 되었으나 그보다도 이 사건을 크게 만든 것은 그 김모가 그렇게 열심으로 거의 미쳤다 할 만하게 순영을 사랑한 것과 순영이가 그렇게도 냉랭하게 그를 물리친 것이라 할 것이다 김모는 순영을 한 번 만나본 후로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일변으로는 그의 사랑을 끌기에 전력을 다하고 다른 일변으로 W 여학교의 선생디는 서양 부인을 달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순영을 사랑하던 피라는 늙은 부인도 김모가 순영과 좋은 배필인 것을 깨닫고 한 번은 순영을 집으로 불러 순영이 혼이 날 생각 없소? 하고 물을 때 순영은 벌써 그 뜻을 알아차리고 이태만 지나면 대학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미국으로 갈 테에요? 하고 은근히 선생의 말을 거절하고는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순영을 딸과 같이 사랑하여 십여년을 길러낸 피부인의 생각에는 순영이가 이 좋은 혼처를 놓쳐버리는 것이 심히 아까웠다 그래서 순영이 미스터 김 좋은 사람이요 내가 억지로 시집가라고는 아니하지만은 순영이 그이와 혼이 나면 대단히 좋다고 내가 생각하오 미스터 김 이렇게 말씀하시오 약혼만 하면 공부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홀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오 순영이 지금 대답 아니해도 좋소 잘 생각해 보시오 하였다 순영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대답도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돌아와서 순영은 김모를 또 생각해 보았다 순영의 생각에도 그러한 신랑이 조선에 드문 것을 안다 또 동창으로 있는 딸은 여자들 중에는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겉으로 말을 못 하더라도 속으로 혼자 애쓰는 사람이 많은 것과 그 애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줄도 잘한다 또 자기의 둘째 오빠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또 그가 자기를 이용하여 어떤 부자를 후려내려는 것도 잘한다 이 모양으로 자기의 처지가 심히 위태한 때에 확실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줄도 알았다 그러나 순영에게는 김모가 싫었다 그 자기가 천하게 제일인 채 하며 자기면 누구나 줄줄 따라오리라 하는 태도와 더욱이 순영을 대할 때에 마치 아버지가 귀여운 딸을 어르는 듯한 그 태도가 몹시 순영의 자존심을 상하였다 나는 저런 사내는 싫어 하고 순영은 속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김모는 미국 가기 전에 자기보다 8살이나 위대는 아내가 있던 것을 까닭없이 쫓아 보냈다고도 하고 혹은 그이가 김모에게 소박을 당해서 어디 가서 여승이 되었다고도 하고 미국 가 있는 동안에도 누구누구 하는 계집애들을 혹은 누이로 정하고 혹은 사랑을 청하다가 거절을 당하였다고도 하고 또 본국에 돌아온 뒤에도 환영회가 끝나는 날부터 깨끗한 계집애라면 추근추근도 따라다녔다 하며 혹은 여학생을 데리고 우이동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혹은 웬 여자와 함께 어느 온천 여관에 가서 3, 4일이나 묵었다고 하여 이런 말이 교회 안 여학생 간에 퍼지자 혹은 정말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라고도 하여 이것저것 다 합하여 김모라 하면 순영에게는 구역이 나도록 싫었다 그분을 바른 듯이 하얀 얼굴 기름 바른 머리 여름에도 까만 지팡이와 같이 밤낮 팔에 걸고 다니는 애투 속에도 없는 것을 지어서 하는 듯한 그 공손한 태도와 웃음 어느 것 하나도 순영의 피위를 안 거스른 것이 없었다 그가 순영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 싫어졌다 그러나 김모는 선교사 편에서는 매우 신용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는 가끔 선교사의 집에 저녁에도 불려가고 피의 부인 집에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저녁 먹으러 왔으며 그때에도 피의 부인은 반드시 순영이와 다른 여학생 한두를 불렀다 그것은 물론 순영이 하나만을 부르기가 어려운 까닭인 줄은 순영은 잘 안다 순영은 피의 부인을 사랑함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차 심부럼도 하고 피아노도 쳤다 다른 여학생들도 피의 부인이 자기네를 부른 것은 순전히 순영이 혼자만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러한 줄을 알기 때문에 식탁에 앉았는 동안에도 연애 순영이를 바라보고는 입을 삐죽거렸고 여시나 되어 김모가 돌아가고 피의 부인 집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에는 얘야 오늘도 우리는 순영이 들러리를 서주었지? 하고 순영이를 쿡쿡 찌르며 웃었다 그러고 난 이튿날은 반드시 피의 부인이 순영이를 불러서 김 모에게 대한 뜻을 물었다 그러나 순영은 어머니와 같은 피의 부인이 그처럼 칭찬하고 그처럼 애써 권하는 사람에게 단 한마디로 아니야요 저는 싫어요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저 저는 학교 졸업하고도 미국 가요 하고는 어물쩍해 버리고 말았다 이래서 피의 부인은 다만 순영이가 부끄러워서 네 하는 대답을 안 하는 줄로만 알았다 또 순영이가 김모의 앞에 있을 때에도 별로 싫어하는 눈치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유쾌한 듯이 김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먼저 김모에게 친절히 말을 걸기도 하였다 이것을 김모와 피의 부인은 꼭 순영이가 김모에게 뜻이 있는 것으로만 여긴 것이다 하기야 김모가 생각하기에 순영이가 자기에게 시집오기를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자기와 같이 모든 자격이 구비한 신랑감이 또 어디 있나 김모에게는 이러한 자신이 있었다 바로 이때다 이때 둘째 오빠가 백윤회를 앞세우고 나섰다 다방골 부자로 백윤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는 장안의 셋째로 간다고 하고 넷째로 간다고도 한다 주소하는 것만도 만석이 넘거니와 그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현금에 비하면 그것은 몇십 분지 일도 안 될 만큼 큰 부자다 백윤회가 화투를 하여서 하룻밤에 20만 원을 잃었다는 등 사흘밤에 100만 원을 잃었다는 등 한참은 백이 화투를 해서 못 살게 된 것처럼 소문이 높았지만 워낙 등된 데가 많은 사람이라 형사 문제도 되네 안되네 하다가 말고 여전히 한성은행 취재역 조선상업은행 취재역 이 모양으로 인류 실업기관의 중역의 이름을 셋씩 넷씩 가지고 게다가 동력으로 대정무역 주식회사라는 큰 회사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사장이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시내에 있는 집과 토지만이 수백만 원 가격 어치가 된다 하며 다방꼴 그의 큰 집과 동대문박 별장만 하여도 여러 십만 원 어치라 한다 세상이 전하는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천만 원 가까운 재산을 가진 큰 부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가 수없이 기생첩을 드리고 내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리 수단이 많은 기생도 그와 1년 이상을 살림을 계속하니가 없는 것과 갈려 나올 때 쓰고 있던 집 한 채도 얻지 못하고 겨우 제가 들어가 장만하였던 세관과 옷벌이나 들고 나온다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다 그러하건만 그가 워낙 돈이 많은 것과 또 풍신이 좋고 첩을 끔찍히 기해준다는 소문이 높음으로 어떤 기생첩이 쫓겨날 때에는 세상에서는 그 잘못을 백에게 돌리지 않고 대개는 쫓겨나가는 기생에게 돌렸고 쫓겨난 기생도 웬일인지 그를 원망하는 것보다도 두고두고 그를 사모한다 이 때문에 전 기생이 나가기가 바쁘게 새 기생이 또 달라붙는다 서울에는 백과 같이 이러한 생활을 하는 계급이 꽤 많거니와 그들 중에는 백은 부러워하는 표적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그의 건강은 주색의 생활을 하기에 적당하리만큼 좋았다 모두들 고량 진미에도 입맛이 없고 죽을 먹어도 잘 내리지를 않아 골골하는 중에 유독 백 하나는 언제나 핑핑하였다 해마다 세포 건불량으로 다니며 녹염과 녹혈과 멧돼지 피를 먹은 때문이라고 자기도 자랑하고 남들도 부러워하거니와 천품으로 좋은 건강을 타고난 것이다 그러하던 백이 한참 동안 기생첩을 안 두었다고 소문이 났다 그것은 꽤 큰 사건인 듯이 장 안에서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아니하여 또 이러한 소문이 났다 백이 유사히 기생첩을 안 하는 까닭은 여학생 장가를 들 마음이 있는 까닭이라고 또 이런 소문도 났다 맘에 드는 여학생만 나서면 본처를 이혼하고 그 여학생을 정실로 막기까지라도 한다고 또 이런 소문도 났다 동대문박 별장을 산 뒤로는 그 별장에는 아직 부정한 게시문 들여보지 않고 여학생 새 아내를 위하여 깨끗하게 아껴두는 것이라고 이러한 소문은 모두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가 유사히 각 여학교에 인물 깨끗한 여학생을 고르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되어서 그의 대정무역 주식회사 사원 중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 통에 첫째 간택으로 걸려든 것이 순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순영이를 꼭 백에게 붙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의 둘째 오빠 되는 순기인 것도 말할 것이 없다 순기가 동경 유학을 하고 나와서 재령 남우리의 조상적부터 전례하던 금전 옥답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커다란 집을 사고 주식 중매업을 하네 금융업을 하네 토지업을 하네 자동차 상해를 하네 한참 훔천거릴 때 실업가의 한 사람으로 백과는 교분이 있었고 또 순기가 아주 판샘을 하게 되는 판에 백에게 빛도 좀 졌다 이러한 처지에 백은 순기에게 예쁜 누이 순영이가 있는 줄 알았고 순기는 백이 순영이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다 이만하면 이 속에서 무슨 변화가 나올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이나 순기나 모두 실업가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흥정의 원리를 안다 흥정의 원리라는 것은 서로 배부른 채 하는 것이다 백과 순기는 흥정의 원리를 아는지라 서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피차의 저편이 먼저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에 백은 순영의 사진을 모으고 순영에 관한 이야기를 모으고 또 순영을 먼 빛으로라도 볼 기회를 구하고 그리하여 어찌하면 순영의 마음을 끌어 말하자면 그 약점을 이용하여 가장 힘과 돈을 덜 드리고 그를 손에 넣을까를 연구하였고 그와 반대로 순기는 어찌하면 백에게서 가장 많은 값을 받고 순영을 팔까 하는 계책을 연구하였다 이러던 차에 순기는 미국 다녀온 김모가 순영에게 미쳐 뛴다는 말을 듣고 옳다 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 순기는 능청스럽게 어떤 사람 덜어 자네 저 미국 다녀온 김 아무게 아나? 사람도 상당하고 재산도 상당한 모양이야 내 누이동생에게 청혼이 왔는데 합당하겠지? 하고 의논하는 모양으로 물었다 물론 그 곁에서는 백이 바둑 훈수를 하고 앉아있다가 순기의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안이 놀랄 수가 없었다 인제는 더 흥정의 원리를 이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과연 백의 신복되는 대정무역회사 사원 하나가 순기를 찾았다 그는 순기에게 백이 청혼한다는 뜻을 통하였고 그 교환 조건으로는 상당히 큰 자본을 순기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까지도 은연히 비쳤다 순기는 자기의 계책이 들어맞은 것을 기뻐하였으나 그 기쁨은 발표할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짐짓 성내는 빛을 보이며 그게 무슨 말이오? 아무리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기로 거지가 되었기로 내 동생을 남의 첩으로 팔아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 애한테 진 빚은 있소만 그것을 자세하고 내 동생을 뺏으련단 말이오 하고 소리를 질러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백이 몸소 순기의 집을 찾아왔다 순기는 그때까지도 백에게 대하여 심히 냉랭하였다 백은 한참 동안이나 어떻게 말을 할 바를 모르고 오투커니 앉았다가 노형께서 그렇게 노여하시는 것도 마땅하시지요 하고 심히 공손하게 말을 꺼냈다 어디 첩이라니 내가 노형의 매실을 첩으로 달라고 할 리가 있나요 노형은 내 집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내 아내라는 자가 벌써 병으로 누워있는 지가 3년째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금년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만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만일 노형배 씨와 혼인만 하게 된다면 금시라도 이혼 수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지 어디 노형배 씨를 첩이란 말이 당한 말씀인가요 부청 민족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 사람이나 다름없고 또 부윤으로 말하더라도 내 말이라면 거스를 리가 없으니까 만일 이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금시라도 될 일이지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처럼 노형께서 노여워하실 것은 아니지요 하고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공손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순기는 백에게 대하여 더욱 썩내는 이유를 보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더 값을 높여야 하겠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정한 후에야 비로소 허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았으며 겸하여 비록 어린 동생이라 하더라도 순영의 뜻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술을 먹고 얼마 동안 유쾌하게 다말을 한 끝에 하지만 요새 계집애들이 제 마음에 들기 전에야 시집을 가오 하니까 최후의 결정은 제게 있지요 하지만 김씨하고 거의 승낙이 다 되었으니까 심이 어렵겠는걸요 그 애가 공부에 골똘한 애니까 지금 다니는 대학교를 마치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는구려 그런데 김씨 말이 혼이 난 뒤에 네 애가 다 미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 애는 더욱이 거기 마음이 솔깃하는 모양이아요 하였다 봉구는 아직도 근 1년이나 있어야 감옥에서 나올 어떤 가을 날이었다 아직 개학은 안 하였으나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 모여들어서 밤낮으로 웃고 떠들고 사다 먹고 즐길 때였다 마침 사흘만 지나면 개학을 한다는 어떤 날 기숙사 몇 동무들이 피부인 집에 모여서 한바탕 놀려고 하는 판에 순기집 개집 하인이 순영에게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순기에게서 온 것이었다 해주 아주머니께서 올라오셔서 너를 보시기를 원하니 선생님께 이틀 수유만 얻어 가지고 집으로 나오라는 뜻이었다 순영은 둘째 오빠를 싫어한다 그는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순영은 생각하였다 그의 셋째 오빠 되는 순웅을 사랑하고 따르는 반비례로 순기를 싫어한다 순기는 순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소리나 지르고 걸빗하면 때리기나 하고 계집년이 공부는 무슨 공부 하고 야단이나 하고 돈을 한창 잘 쓸 때에도 학비도 잘 안 주는 아주 부정한 또 밤낮 술이나 먹고 기생집 배에 다니는 사람답지 못한 오빠로 알았다 그렇던 오빠에게서 평생 처음 이렇게 정다운 편지를 받는 것이 이상도 하거니와 그래도 불쾌하였다 그러나 둘째 오빠를 생각할 때에는 둘째 오라범댁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구식 부인이지만 순영이가 보기에는 심히 좋은 부인이었다 순영이가 방학이라도 둘째 집을 가는 것을 그 언니가 보고 싶고 학교 아주머니 하고 매달리는 조카들이 보고 싶은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일 해주 아주머니만 아니면 순영은 안 나왔을 것이다 해주 아주머니는 젊어서 홀로 되어 양자를 데리고 늙은 육십이 넘은 아주머니다 방학 때마다 순영은 반드시 반드시 해주 어머니 떼개를 다녀오던 것인데 금년에는 동무들과 같이 원산회를 가느라고 못 갔었다 해마다 혹은 세찬으로 혹은 옷값으로 돈도 가끔 보내주고 또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잔치 때에는 떡 같은 것까지도 소포 우편으로 붙여주었다 그 아주머니가 내가 보고 싶어서 올라오신 것이다 할 때 순영은 가슴이 뛰도록 기뻤다 그래서 순영은 그 편지를 들고 벼뜨는 창 앞에 커다란 안경을 쓰고 앉아서 피아노 곡조를 고르고 있던 피부인 곁으로 뛰어가서 영어로 해주 아주머니의 이야기와 둘째 오빠가 나오라고 했다는 뜻을 고하였다 피부인은 큰 안경을 손에 떼어들고 순영의 이야기를 듣더니 응? 그 아주머니요? 하고 웃으면서 유창한 조선말로 이다멜랑 제사 음식은 보내지 마시라고 순영이 가보오 모레 오전에 들어오오 하고 수유를 주었다 순영은 섭섭한 듯이 다른 동무들에게 부득이 다녀온다는 인사를 하고 얼른 뛰어나와 몸밖에서 기다리던 일력거를 타고 관철동 둘째 오빠의 집으로 왔다 순영은 안방으로 들어오는 길로 사방을 돌아보며 언니 해주 아주머니 어디 가셨소? 하였다 순영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순영에게 매달렸다 언니는 의심스러운 듯이 순영을 보며 웬 해주 아주머니요? 한다 그래도 오빠가 해주 아주머니가 오셨으니 이틀 수유를 얻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일력거를 보냈는데 하고 순영은 웬 영문을 모르는 듯이 그의 독특한 눈살을 찌푸린다 그게 웬일이야? 하고 언니는 여섯살 먹은 계집애도로 용하 사랑에 가서 아버지를 들어오시라고 학교 아주머니 오셨다고 세아이는 한꺼번에 우르르 사랑으로 뛰어 나갔다 이윽고 양복을 입은 순기가 들어왔다 순영을 보고 응 너 왔니? 하고 퍽 말소리가 부드러웠다 순영은 질문하는 듯이 오빠 해주 아주머니 어디 계세요? 하고 눈을 흘겼다 해주 아주머니나 오셨다고 해야 내가 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오느냐? 하고 유쾌한 듯이 껄껄 웃으며 반가운 듯한 눈으로 순영을 한번 훑어본다 순기에게서 평생 처음 반가워하는 빛을 보고 귀여워하는 말소리를 들을 때 순영은 그를 미워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그래서 성난 것도 다 풀어지고 아마 오빠가 그래도 속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정이 깊을 것이다 하고 동기의 정을 본 듯이 기뻤다 그래서 순영은 어이없어 웃으며 아이 오빠도 오빠가 오라시면 내가 안 오? 언제 오라고 해 보셨나? 하고 젖먹이 조카를 쳐들고 흔든다 말탄 양반 끄덕끄덕 소탄 양반 끄덕끄덕 하고 웃었다 그동안에 벌써 이해가 갑절은 무거워졌어? 이제 처들기가 힘이 드는데? 하고 젖먹이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럼 벌써 누이가 다녀간 지가 언제요? 애들은 밤낮 학교암지 학교암지 왜하나? 한다오 어쩌면 그렇게도 안 오시유? 하고 언니는 순영의 팔에 안긴 어린애를 보며 만족해한다 언니도 늙는구나 하고 순영은 언니의 약간 까무적족한 눈초리에 잡힌 가는 주름을 들여다보았다 나이는 아직 서른대밖에 안 되었으나 오빠가 밤낮 기생집에 돌아다니고 첩이나 얻고 돌아다니는 게다가 그녀 내는 생활조차 어려워지니 왜 언니가 늘지는 않을까 하고 순영은 언니가 불쌍해졌다 그래서 곁에선 오빠를 보며 그도 살은 피둥피둥하나 사업에 실패한 뒤로는 풀이 죽어서 어디인지 모르게 궁한 빛이 보이고 하루에도 양복을 두세 번씩이나 갈아입던 그가 오늘은 풀이 죽은 낡은 셔츠를 입은 것을 볼 때 순영의 가슴에는 동기가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본능 저 동정을 깨달았다 오빠는 불쌍하다 다시 한번 옛날 모양으로 돈이라도 있게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순영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세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언니가 남편을 향하여 오래간만에 누이가 오셨는데 무슨 대접이라도 해야죠 한다 언니에게는 순영을 대접하려야 대접할 돈이 없는 것이다 순영은 여성에 민감으로 언니의 충정을 직각하고 아니하여 언니도 내가 손님인가 뭐 하고 방구석에 흩어진 아이들 장난감과 그림을 주어 한편 구석에 치워놓았다 이리함으로 자기가 결코 특별한 대접을 받을 손님이 아니여 이 집 식구인 것을 표하려 합니다 진실로 이상한 기에 순영은 그 둘째 오빠에게 대한 동기의 애정을 회복하였다 순기는 필대로 핀 순영의 몸맵시와 얼굴을 치한 듯이 물구러미 보고 있더니 아내가 순영이 대접할 걱정하는 말을 듣고 아니 오늘은 이 애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점심을 먹일 테야 아마 저녁도 먹고 좀 늦어서 돌아올 것 같소 날도 좋고 하니 밤낮 기숙사 구석에만 있던 애를 소풍이나 한번 시켜줘야지 하고 아직도 방을 치우고 있는 순영을 향하여 그만두어라 그걸 치우면 얼마나 가니 금방 또 벌려놓을 걸 자동차 소리 나거든 대문 밖으로 나온 하고 사랑으로 나가버렸다 자동차를 태워주고 소풍을 시켜준다는 말이 다 순영에게는 기뻤으나 한 끗 생각하면 오빠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이 이상도 하고 또 한 끗 생각하면 언니만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것이 미안하였다 그래서 언니 나는 가기 싫어 하였다 그리고 오빠가 자기에게 태도를 변한 것은 아마 나이 많아가면서 동기 생각이 나는 것인가 하였다 그리고 어서 자동차 소리가 안 나나 하고 도리어 어서 자동차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자동차에 뿡 하는 소리에 순영은 한번 더 미안한 듯이 언니를 돌아보고는 다소 허겁지겁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운전수가 운전대에서 익숙하게 툭 뛰어내려서 순영을 슬쩍 보고는 모자를 벗으며 자동차 문을 열고 그리로 올라앉으라는 뜻을 보인다 순영은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잠깐 주저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하는 듯이 얼른 귀부인의 위험을 지으며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거둬 잡으며 자동차 자리에 올라앉았다 털썩 올라앉을 때 자리 밑에 있는 용수철이 들썩들썩 순영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 그것이 순영에게는 퍽 유쾌하였다 순영은 갑가는 비단으로 돌아붙인 자동차 내부를 돌아보고 손길같이 두껍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창과 그것을 반쯤 내려가린 연회색 문장을 얼른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고는 천장에서 늘어진 팔걸이의 하얀 손을 걸치고는 운전대 뒷구석에 걸린 뾰족한 칼륨 유리에 꽂힌 백국화 한송이를 바라보았다 이때 순영의 얼굴에는 흥분의 붉은 빛이 돌고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욕망의 오색 불길이 타올랐다 자동차에 올라앉아서 그 오빠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순간 진실로 순간이다 3분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극히 짧은 순간은 순영이가 10년 동안 학교에서 피 부인에게 배운 모든 도덕적 교훈을 이길 만한 큰 인상을 주었다 물론 순영이가 지금 처음 자동차를 타보는 것도 아니다 그는 해주 아주머니 집에 다닐 때 사리원에서부터 장거리를 자동차를 탔고 금년에 원산 해수욕장에서도 가끔 동무들과 같이 15전짜리 자동차를 탔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만 유쾌하다 하였을 뿐이오 이처럼 깊은 충동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다 수 없는 인류 중에 오직 뽑힌 몇 사람밖에 타보지 못하는 마치 왕이나 왕의 옥자와도 같은 그렇게도 높고 기한 자동차와 같았다 자기가 그 자리에 턱 올라앉을 때 순영은 이 자동차의 주인이 되어 마땅한 사람인 듯한 지금까지의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의 높고 기함을 깨달았다 이 자동차가 순영이가 처음 보는 화려한 것인 것도 한 이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순영의 오늘 기분이다 오늘따라 순영의 마음이 왜 이렇게 봄날 종달새 모양으로 날개를 도다 둥둥 떠오를까 순기가 왕과 같은 위험으로 모자를 벗고 섰는 운전수는 보지도 않고 슬쩍 올라앉을 때 순영은 만족하게 웃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뿡 길게 한 소리를 내고는 자동차가 움직였다 좁은 골목을 가만가만이 바다와 같은 종로 거리로 나설 때에는 초가을볕이 바닷물과 같이 온 세상을 덮은 듯 하였다 바다와 같은 종로 넓은 길에 오고 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순영에게는 자기의 자동차길을 방해하는 하루살이 때 같기도 하고 또 넓은 바다에 물거품 같기도 했다 순영은 너무 기뻐하는 빛을 그 오빠에게 보이기를 부끄러워하는 듯이 일부러 시치미를 떼며 오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오늘은 날도 퍽은 좋아요 오빠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하고는 그만 참지 못하고 입이 벌어지도록 웃었다 순기는 순영이가 기뻐하는 것이 퍽 만족한 듯이 좋은 데로 간다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런데 요새도 김가가 귀찮게 구니? 하고 순영이의 눈치를 보았다 귀찮게야 무엇이 귀찮게 굴어요 피부인이 자꾸만 조르시죠 아무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요? 오빠 웬일인지 그이가 싫어요 내년부터 그이가 우리 학교 선생으로 온다나? 오면 대수요? 하고 순영은 고개를 기울여 휙휙 지나가는 길가 집들을 바라본다 순영이는 마치 그 집들이 성냥갑이 바람에 불려가는 것 같았다 순기도 순영이가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심히 기뻤다 미상불 순영이의 태도를 근심하였던 것이다 백을 대하여서는 겉으로는 최후의 결단이 순영에게 이딴 말을 하면서도 은연히 순영의 혼인에 대한 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장담하여 두었고 또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정작 순영을 대하고 본 즉 그는 이미 이년아 귀찮다 하고 머리를 때려올리던 어린 계집애가 아니여 벌써 커다랗게 어른꼴이 나는 부인 내일 뿐더러 그가 대학생인 것과 또 시체 여학생인 것을 생각할 때 용이 자기 주먹에 들 것 같지 않고 좀 벅찼었다 만일 순영이가 아니요 실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쩌나 그리 되면 형인 채 가장인 채 하던 자기 모양도 수통하거니와 또 오려던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근심 하던 차에 순영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보기 보기 가까워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대체 오빠가 어디를 나를 데리고 가나 하고 가는 데를 물어볼까 물어볼까 하면서도 자기가 너무 흥분되어 하는 것을 오빠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심히 조급한 마음으로 자동차 서기만 기다렸다 자동차는 오래 가뭄에 마르고 마른 길바닥에다 호기있게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동대문 모퉁이를 휘돌아 얼마를 더 나아가서는 높다란 소슬때문으로 그냥 자동차를 들이몰아서 수목과 화초 사이로 꼬불꼬불 몇 바퀴를 돌아서 바로 어저께 역사를 끝낸 듯이 길이 넘는 하얀 돌 층층대 앞에 섰다 으리으리하게도 큰 집이다 이것이 자동차에서 아직 흙도 안 묻은 화강석 층층대에 내려설 때 감상이었다 순영이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마당과 집과 식물을 대할 때 자기가 너무도 초라한 듯한 것을 깨달았다 비록 자기가 입을 옷이 희기는 희지만 여러 물빠라 달인 말하자면 철에 맞지 않은 모시생플 심하다 순영이의 눈은 뒤축이 약간 한편으로 기울어지게 달아진 낡은 구두에 떨어졌다 처음부터 이 구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돈만 생기면 새것을 하나 맞추려고 노상 마음에 두었던 것이다 학교 안에서 들어와 다닐 때에는 그렇게 맘에도 걸리지 않았지만 또 만일 오늘 또 오빠의 집에 올 때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자동차를 타고 올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으나 이 의리의리한 대문으로 자동차가 속력도 줄이지 않고 달려 들어 올 때 무엇인지 모르게 내리둘리는 생각이 났고 아직 떼도 안 묻은 화강석 층계에 설 때에는 일시에 자기의 초라함이 뒤통수를 덮어 눌러서 자기의 온 몸뚱이가 그 돌충계로 졸아드는가 싶었다 그러나 순영이가 자동차에서 접힌 치마에 주름살을 채에 만져 펴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는 극히 점잖은 느린 목소리로 어 지금 오시오 나는 지금 댁으로 전화를 걸려던 참이아요 허허허 자 올라오시오 하는 것이 들린다 순영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지 못하였다 순영이가 선 층계에서 여섯 층계나 더 올라가서 하얀 마루에 꼬불꼬불한 난간에 기대어 잠깐 허리를 굽히고 선 사람이 셋이나 있다 하나는 나이 사십이나 되었을까 몸이 좀 뚱뚱하고 얼굴이 희고 눈이 가늘고 근시 아닌 듯한 안경을 쓰고 조선 옷에 조선 버선을 신고 희색 데님을 쳤는데 난간을 짚은 손가락이 마치 여자의 손가락과 같이 희고 토실토실하다 그 담에 선 이는 얼굴이 붉고 키가 짝달막하고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건만 머리가 반백이나 되었는데 검은 양복을 입었고 그 담에 선 이는 어떤 여학생 하나가 섰는데 좀 큰 두 눈이 새하얗게 분바른 조그마한 얼굴에 둥둥 뜬 것 같은 짧은 치마 밑으로는 흰 양말을 신은 다리가 좀 보기가 숭 없도록 통통하고 대봤다 순영은 그를 어디서 본 여자다 하였으나 얼른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순영은 그 오빠의 뒤를 따라 발 자체까지 그 오빠의 뒤를 따르면서 화강석 층층대를 올라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층층대를 올라갈수록 순영의 정신은 무엇에 취하는 듯하여 발을 헛디디리만큼 혼란하여 졌다 마루 위에 턱 올라서서 이 양반이 너도 알겠지만 백윤이라는 양반이시다 하는 순기의 말을 따라 공손히 허리를 굽힐 때에는 순영의 얼굴은 마치 봄날 더위에 먼 길을 걸어온 사람 모양으로 더운 김이 피어오르도록 빨갛게 익었다 그것이 심히 아름다웠다 허 변변치 못한 곳에 이렇게 오시니 과시 봉필의 생광인데요 허허 하고 백이 답례를 하면서 한 번 슬쩍 순영을 바라본다 백의 이 말에 그 얼굴 붉고 머리샌 사람은 순영에게 인사를 청하는 모양으로 두어걸음 가까이 오며 영감 봉필은 좀 과분한걸 생광은 되겠지만은 하고 백을 바라본다 허허 봉필이지요 나 겉은 야인이 사는 곳이야 금전 옥루도 무비봉필이 아니오이까 허허 하고는 백은 무슨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난 모양으로 그 얼굴 붉고 머리샌 사람의 어깨를 툭 치며 영감은 내가 김양께 소개하지요 이 영감께서는 어 윤변호사시라고 하는 양반이시고요 그 뒤에 섰는 치마 깡통한 여자를 가리키며 이 부인어른은 명선주 양이신데 음악가로 유명하시지요 하고 윤변호사라는 이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그리고 장래 이 윤변호사 영감의 영부인이시지요 한다 이 모양으로 말 마디마다 순영을 힐끔힐끔 보며 소개를 할 때 순영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다만 자기에게 소개받는 사람이 섰을 듯한 곳을 향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백의 눈이 차차 가을 석양길에 하루살이 부양으로 자기의 얼굴과 목을 빈틈없이 간지르는 것을 깨달았고 그럴 때마다 숨이 막힐 듯한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괴로움이 가슴속에 일어나서 소개가 끝나기가 바쁘게 얼른 순기의 등 뒤로 돌아가 숨었다 더욱이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여태껏 학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라 영어보다도 어렵게 못 알아듣는 구절이 있을 때 순영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였다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수줍어하는 빛이 없고 도리어 자기는 벌써 이러한 상류 사회의 생활과 예의에는 익었다는 듯이 웃을 때 웃고 시침이 뜰 때 시침이를 떼고 하며 극히 태어난 모양이 순영에게는 한 끗 믿기도 하고 한 끗 부럽기도 하였다 명선주 하고 순영은 혼자 생각하였다 내가 저를 모르나 제까짓게 뭔데 학교라고 겨우 저 시골 변변치 못한 곳을 졸업하고 피아노 깨나 울린다고 가끔 나서지만 내게야 어림이나 있나 그런데 저 계집애가 이렇고 저렇고 꽤 도도한 소리를 한다더니 어째서 저 엎어 삶은 상같은 영감장애한테로 시집을 갈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모양으로 속으로 한바탕 명성주를 직 이기고 나니 순영이 에프 가라앉았던 마음은 점점 땅에서 떠오르려는 비행기 모양으로 슬슬 올라 뜨기도 하고 또 마루로 지나가는 첫가을 시원한 바람에 상기한 얼굴을 식혀주는 것도 같았다 그래서 순영은 한 번 더 속으로 지까짓게 뭐 얼굴은 저게 다 뭐야 저 뭉퉁한 다리는 다 무엇이고 하고는 얼검에 왔던 줄이 풀린 새 모양으로 자유로 날아다닐 수가 있는 듯함을 깨달았다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수줍어 내가 대학생이 아니야 내가 수백 군중을 앞에 놓고도 연설도 하고 피아노도 치는 사람이 아니냐 나는 학식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냐 백윤이 퓽 그 기생 착첩 잘하기로 유명한 부자 녀석이야 윤변호사 옳지 대가리가 허얀 것이 어린 계집애를 따라다니기로 유명한 그 녀석이로구먼 이렇게 한바탕 거기 있는 사람들을 속으로 비평하고 나니 문득 자기의 몸이 공중에 날아올라 백부자나 윤변호사나 자기 둘째 오빠까지도 저 발밑으로 내려보인 듯하고 더구나 저 손녀 같은 계집애를 따라다니기로 유명한 영감장이에 마누란지 처빈지로 되어가는 선주가 개새끼만큼도 안 보이고 순영이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는 천층 만층 높고 깨끗한 천사와 같았다 그는 이리하여 용기를 내어서 마루에 붙인 주련과 그림도 보았고 방에 들어가서는 주인 되는 백시가 앉으시라는 대로 사양도 않고 비단 교의의 털썩 자리를 잡고는 갑가는 고물과 소화로 장식한 벽을 둘러보았다 실상 여학교에서 자라난 그로서는 백시집 응접실 설비에 그다지 놀랄 것은 없었다 별로 이야기도 읽기 전에 점심 준비가 되었다고 계집 하인이 나와 백에게 말하였다 백이 앞서고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라 문 하나를 지나 양장판 한 마루를 지나 까만 테를 두른 장지를 열면 거기는 넓은 육관이나 되어 보이는 네모 반듯한 장판방인데 한 가운데는 하얀 상보를 덮은 팔과 교자쌍이 놓이고 그 위에는 어른 어른하는 은그릇과 옷에기 영롱한 유리 그릇이 놓였다 사람들은 백이 앉으라는 자리에 둘러앉았다 윤변호사와 명선주는 이웃에 안고 명선주 담에 순영이가 앉고 그 담에 순기가 앉고 순기 담에는 한 자리를 비워놓고 주인이 앉았는데 바로 순영이와 마주보게 되었다 순영이는 그 설비의 화려함에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그의 잠깐 진정되었던 정신은 다시 산란하기 시작하였다 식탁 위에 놓인 기명들이 모두 은인 것과 주전자와 술잔 같은 것에는 모두 금으로 아로새긴 것이며 그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기명에 담긴 이름도 알 수 없는 음식도 순영에게는 놀라웠거니와 방에 깔린 보료와 방석에 모두 1월 무늬가 뚜렷뚜렷한 보본단인 것이며 이 구석 저 구석에 놓인 화류문갑 화류 탁자에 옷색이 영롱하게 자개로 아로색인 것이며 미다지 갑창들까지도 모두 금시에 피가 뚝뚝 떨어질 듯한 화류로 된 것이며 갑창에서 잠깐 삐죽 내민 겹 미다지에 초록빛하며 이런 모든 것은 수없는 바늘 모양으로 순영이의 신경을 폭폭 찔렀다 어째 이 사람이 안 올까 하고 백은 비워놓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안 오는 것을 근심하면서도 음식을 시작하기를 청하였다 백은 손수 주전자를 들어 술을 따랐다 노란술이 하얀 은 주전자 귀로 희임하게 무지개를 그리면서 금으로 아로색인 은잔에 떨어질 때 돌돌 가는 가을 시내 수리와 같은 음향을 일으켰다 순영에게도 그것이 심히 만날 것 같이 보였다 술 주전자가 순영의 앞에 올 때 순영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 앞에 놓인 술잔을 집어 치우면서 저는 못 먹습니다 하였으나 그 소리는 철양하게도 떨렸다 백은 눈을 들어 순영을 한 번 슬쩍 보고는 무한한 듯이 주전자를 끌어 자기의 잔에 따랐다 윤 변호사와 순기는 이 자리를 유쾌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듯이 연애 무슨 이야기를 끌어냈으나 매양 실패하고 말았다 식탁은 퍽 적적하였다 순영은 몇 가지를 입에 넣은 채 하고는 젓가락을 놓아버리고 선주도 순영이를 못 본 듯이 얌전을 빼고 말았다 주인 되는 백도 내려던 흥이 아닌 아닌 듯하여 불쾌한 빛이 보였다 순영은 점점 이 자리에 앉았는 것이 고통이 되게 되었다 이 자리는 무슨 좋지 못한 자리인 듯한 생각이 나서 놀라는 모양으로 스스로 반성을 해보려 하였다 이 사람들이 무엇에 쓰는 사람일까 순영은 웬일인지 모르나 이러한 생각이 났다 그러고는 그 뒤를 따라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남해 순영은 곧 기숙사로 돌아가고 싶었다 피부인과 동무들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순영은 저는 가요 여기는 있기 싫으니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요 하고 일어나 나올 용기는 없었다 순영이가 아무 흥이 없어서 멀거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과 다른 사람들도 흥이 깨져서 제각기 제 생각을 하다가 식탁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웬 양복 입은 퍽 산화댓게 생긴 얼굴 기름한 신사가 들어왔다 아 채군 웬일이요 주인은 일어나려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남겨놓고 기다렸는데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인제요 하며 채군이라는 사람더러 안길을 청하였다 아이 오빠도 어쩌면 인제요 하고 명선주가 일어나며 응석브리드 채씨를 흘겨본다 응 어느새 동부인이요 하고 채씨는 윤 변호사를 유심히 보며 영감도 젊으셨는데 그런데 영감 좋은 일이 있어요 신문을 본인관대로 아주 좋은 약이 발명되었는데 아니 약이 아니고 수술이요 주인 영감도 좋아하실 일이요 아주 썩 도저한 수술이 발명되었다는데 그 수술을 받으면 아무리 늙은 사람도 도로 젊어진다는구려 낙치가 부생하고 백발이 환흑까지는 되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본서는 지금 돈 많은 늙은이들이 꽤들 많이 수술을 받는다는데 아주 효움이 도저하되 어떠시오 영감 이번 신혼도 하시고 하니 한 번 안 받아보시려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식탁 곁에 앉아서 자작으로 주전자의 술을 수없이 잔에 따라 마신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운에 눌린 듯이 아무 말이 없고 다만 빙글에 웃으면서 그 채씨라는 사람 입이 열리기만 바라는 듯 하였다 왜 자네부터 그 수술을 받아보게 그려 하고 순기가 말을 붙이니 채씨는 무엇을 연해 입에다 집어넣으면서 내가 내가 너무 젊어서 걱정 하니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렇단 말이야 채씨라는 사람은 이 모양으로 방약 무인하게 떠들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지 모자를 벗으며 순기를 보고 이 어른이 이 어른이 노형 정답을 구하는 듯이 윤 변호사를 향하고 고개를 쑥 내민다 윤 변호사는 자기를 늙은이 대접하는 것이 퍽 불쾌한 듯이 좀 외면을 하면서 그건 그리 젊어서 무엇하오 해버린다 왜 이러시오 이건 왜 이래 영감은 오늘 밤차로 수술 받으러 떠나고 싶을 걸 일본 가는 밤차가 밤 10시 하고 아침 10시에 있습니다 하하 좋대 좋대 저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왜 평생에 젊어 있고 싶다고 좀 시원히 말을 못하오 영감 뭐 할 일 있소 하루 한두 시간씩 재판소에 가서 음 에 뭐 하고 거짓말이나 몇 마디 하면 돈이 절절 끓겄다 젊은 예쁜 만화님이나 데리고 안방문 꼭 닫아 걸고 작갈작갈 할 일 밖에 또 무슨 일 있소 하하 아무려나 내 동생이나 잘 기해 주 적어도 3년 동안은 다른 마누라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주먹을 한 번 두른다 점심이 끝나기까지 이럭저럭 세 시간이 넘어 걸렸다 채 씨는 남들이야 듣거나 말거나 한참 동안 혹은 이 사람을 거들고 혹은 저 사람을 거들다가 간다 온다 말 없이 어디로 휙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채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백이나 윤이나 모두 안심이 되는 듯이 그러나 서운한 듯이 마주보고 싱글에 웃는다 가 어쨌거나 저 군도 그 갠들 누가 아나? 그 사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니까 만주에 간답시고 일본이나 안 갔던지 니 아나? 그런 짓을 곧잘 하지. 아마 일본에 무엇이 있는 게야. 그러기에 가끔 가지. 하고 조롱하는 어조가 보인다. 이렇게 채를 조롱하는 듯 하는 말이 남해 선주는 얼굴에 불쾌한 빛이 나타나며 그 불룩 나온 듯한 두 눈방울을 뒤굴뒤굴 굴리더니 아니야요. 우리 오빠는 그러실 양반이 아니야요. 그이가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무슨 큰일을 경영하시는 것이야요. 그이가 그렇게 가볍게 보린 줄 아세요? 하고 멍멍하니 앉아있는 윤 변호사를 한번 흘겨본다. 윤 변호사도 잠깐 얼굴에 불쾌한 구름이 끼인 듯하며 무슨 말이 나올 듯이 두 볼이 경련하는 모양으로 우물우물하더니 여보시오. 인재부터라도 그 사람더러 오빠라고 마시오. 오빠가 무슨 오빠란 말이오. 그 사람이 무슨 친족이란 말이오. 나는 그 말이 듣기가 싫소. 하고 말 끝을 맺을 때쯤 해서는 더욱 불쾌한 모양으로 두 볼이 우물우물한다. 백은 마땅치 않은 듯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한편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순영을 바라본다. 순영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려 벽에 달린 바다 물결을 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선주는 퍽 신경질적인 듯이 분을 참지 못하는 듯이 여인 열 손가락을 모조리 곁고 배배 꼬며 윤 변호사의 느리게 느리게 하는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더니 아니야요. 아니야요. 왜 그래요? 왜 내가 그 이를 오빠라고 못 불러요? 내가 그 이를 오빠라고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내 자유를 꺾으세요? 나는 싫어요. 싫어요. 하고 틀어 얹은 머리가 요동을 하도록 굳세게 고개를 두른다. 방 안에는 불온한 기운이 도는 듯 하였다. 윤 변호사는 안 입고 온 듯이 부모가 자식을 꾸지진 듯한 눈으로 선주를 물끄러미 보더니 오빠로 사랑해요? 사랑이란 말을 아무데 쓰나 쓰는 것인 줄 아시오? 요새 여자들은 다들 그렇소? 남편 따로 사랑하고 오빠 따로 사랑하고 하다가 차마 할 말을 다 못한다는 듯이 말을 뚝 끊고 만다. 그러나 그의 붉은 얼굴은 더욱 붉어지고 실룩거리는 두 볼은 더욱 실룩거렸다. 선주도 더욱 흥분한다. 그는 여성의 위험을 이때에나 보여야겠다는 듯이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번쩍 들어 싸움을 도두는 모양으로 마른 입술에 두어 번 침을 바르더니 왜 못해요? 남편에게 대한 사랑 따로 있고 오빠에게 대한 사랑 따로 있죠. 그래 남자는 민족에 이름 있는 본처라는 것 두고 기생첩 두고 또 유처치처로 처녀 장가 들고 계집을 둘씩 셋씩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 여성은 순결하게 그야말로 순결하게 플라토닉 러브로 이성을 오빠로 사랑해서는 못 쓴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고 응원을 청하는 듯이 순영을 돌아보다가 순영이가 벽을 향하여 외면하고 앉았는 것을 보고는 후원은 해서 무엇해? 나 혼자라도 넉넉히 싸울걸 하는 모양으로 윤 변호사를 향하여 글쎄 안 그래요? 어디 대답해 보세요 남자들이 안 그러면 여자도 안 그러지요 하고 어성을 번쩍 뜬다 윤 변호사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에 질 때 가지는 듯한 태도로 귀가 막히는 듯이 선주의 변론을 한참 듣고 앉았더니 비웃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일부러 외면을 하고 그래 시체 여자들은 사내첩을 하나씩 데리고 시집을 온단 말이려구려 어 참 해기한 소리도 다 듣겠네 하고 귀찮다는 듯이 벌떡 일어난다 백의 근시안이 가늘어지며 그 양미간이 여성연기 속에서 잠깐 찌푸린다 백은 과연 호남자다 그 눈살 찌푸리는 태도가 꼭 순영과 같다 선주의 얼굴은 푸르락 누르락하고 전신이 경련적으로 두어 번 떨리더니 무엇이 어째요? 무예라고 하셨어요? 사내첩이 어쩌고요? 어디 한 번 더 말해 보세요 그것이 여성에게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을 돌려도 괜찮아요? 하고 윤 변호사를 때리기나 할 듯이 벌떡 일어나 바싹 대든다 백도 일어나고 지금껏 아무 말도 않고 담배만 피우고 앉았던 순기도 일어나고 순영도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일어났다 선주는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기운을 얻은 듯이 한 걸음 바싹 윤 변호사 앞으로 대들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흘겨보고 성난 서양 여자 모양으로 한 손으로 옆구리를 짚으면서 왜 대답이 없으세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하고는 순영을 돌아보고 순영의 팔을 끌어 잡아당기며 글쎄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을 다 들으셨죠?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하고 몸부림을 하려는 듯이 발로 땅바닥을 텅 구른다 괴변이요 괴변 하고 윤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백이 앞을 가로막으며 영감 글쎄 왜 이러오? 어느새 이렇게 내 싸움들을 하시오 영감이 잘못했으니 아따 사죄를 허시구려 하고 자기 말에 찬성을 구하는 듯이 선주와 순영을 한 번 둘러본다 윤은 더 고집을 부리고 밖으로 나가려고도 않고 그래도 성이 다 풀리지 않는 듯이 두어번 입을 실룩거리더니 선주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으며 내가 잘못했소이다. 하지만 이 울랑 그렇게 여러분이 계시는 데서는 그 사람더러 오빠니 무인이 그러지는 말아주 하고는 싱글에 웃는다 백은 깨어졌던 흥을 다시 일으킬 양으로 쾌알한 빛을 보이며 자 부인 내 두 분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안을 차지할 양반이 없어요 하고 유심히 이번에는 순기를 바라본다 순기는 알아차린 듯이 또 자기도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듯이 빙글에 웃는다 순영은 왜 그런지 모르게 그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듯하여 불쾌하기는 하면서도 또 맘의 어느 한편 구석에서는 내가 이 집주인? 하는 생각이 난다 그러나 순영은 제 마음이 부끄러워서 얼른 그 생각을 작소하느라고 눈을 한 번 찡그렸다 백은 말을 이어 맘대로 들어가셔서 노시지요 변변치 못하지만 악기도 있고 그림도 좀 있습니다 악기라야 사다 놓기만 하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것이지요 어디 소리나 고른지 한 번 울려 보아 주시지요 하고 이 말은 특별히 순영에게 하는 뜻이란 것을 보이려는 듯이 순영을 바라본다 그래도 순영이와 선주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는 백은 후원을 청하는 모양으로 순기와 윤을 바라본다 그렇게 하는 태도가 모두 점잖고 자리가 턱 잡혀서 일종의 위험이 있다 주인 영감 말씀대로 하려무나 하고 순기가 순영에게 눈짓을 한다 순영은 자기의 오빠가 집에서는 왕노릇을 하면서도 여기 모인 중에 제일 못나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불쾌하였다 남들은 다 기운을 펴고 어성을 높여서 떠드는 판에 그 오빠만이 말 참견도 잘 못하고 풀이 죽어 앉았는 것이 불쌍도 하고 또 그 때문에 순영이 자신의 지위가 떨어지는 듯도 하였다 그래서 순영은 맘에는 없었지만 그 불쌍한 오빠의 시키는 말대로 유순하게 네 하고는 동의를 청하는 듯이 선주를 바라보았다 윤도 이제는 성도 다 풀리고 선주가 귀여운 생각이 다시 일어난 모양으로 빙글에 웃으며 선주를 향하여 가보시우 김양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우 들어가서 피아노들이나 치고 노시우 한다 자 처음이시니 내가 길은 안내드리지요 하고 안으로 통한 문고리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며 내 잠깐 댕겨오리다 이 양반들을 모셔다 드리고 오리다 그리고 아 저 응 내가 와서 하지 하고는 문을 열어잡고 두 여자가 나가기를 기다린다 선주가 먼저 나가고 순영이가 그 뒤를 따라 나가고 맨 나중에 백이 나가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세 사람이 복도로 걸어가는 발자취 소리가 쓰러지기를 기다려 윤희 먼저 안석에 기대어 앉으며 순기더러 어 메시는 참 미인이신데 드문 미인이신데 하고 찬탄함을 말지 않는다는 듯이 두어 번 고개를 기웃기웃한다 아직 어린애예요 하고 순기도 웃는다 아니 참 미인이신데 하고 윤희는 내가 왜 저 미인을 못 가졌을까 하는 듯이 입맛을 쩍쩍 다신다 왜 명선주 씨는 미인이 아니시오? 하고 순기는 백이 없는 곳에서 좀 기운을 펴서 비스듬히 문갑에 기대어 천장을 향하고 담배 연기를 뿜는다 아니 어림이나 있나요? 게다가 성미가 그 모양이구려 허니 그보다 난 개야 좀처럼 나 같은 사람 차례 돌아오 하고 진정으로 낙심하는 듯이 윤희는 한숨을 진다 그런데 대관절 메시와 김박사라던가 하는 이와 말이 있다더니 그것은 다 허설이던가요? 하고 윤희 눈을 껌뻑거린다 왜? 오랫동안 말이 있었지요 지금도 김가편에서야 야단이지요 저 낙산 밑에다 일변 새집을 짓고 제한테 편지질을 하고 야단이지요 그 사람은 미국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우리와 달리 여자를 섬기려 들지요 무릎이라도 꿇고 발바닥이라도 핥으라면 핥을 지경이지요 하고 순기는 비웃는 듯이 하하 웃는다 그러고는 우연히 생각이 난 듯이 벌떡 일어나서 목소리를 낮추며 그런데 영감 이 백이 왜 평양 여자 허구두 무슨 말이 있다지요? 그게 정말인가요? 하고 엄숙한 얼굴로 묻는다 윤희는 지어서 하는 모양으로 웃으며 백에게야 왜 하나만이겠소? 사람이 잘났겠다 돈이 많아 천하여자가 모두 백에게만 쏠린 건 아닌가요? 실상 말이지 요새 계집애들이야 돈만 있으면 백개는 못 사고 천개는 못 사요? 그래도 우리 내가 체면을 보니까 그렇지 저 누구누구 모양으로 체면 불구하고 덤비면 당일에 20명은 모아드릴걸? 허허허 하고는 이것은 농담이라는 모양으로 슬쩍 태도를 고치며 그러나 노용이야 염려하실 것 없지요? 메시가 저만 하신데야 누가 경쟁을 해요? 지금 백이 정신 다 뺏겼소이다 이 틈을 타서 바짝 조려야지 아따 한 2천석 떼어내시오 그려 메시가 20만원짜리는 착실히 되시는걸? 하고는 윤은 순기더러 눈을 꿈뻑거려 가까이 오라는 뜻을 표하며 큰 비밀이나 되는 듯이 순기의 귀에 입을 대고 그런데 내가 노용깨니 하는 말이지 에어 천석이면 천석 몇십만원이면 몇십만원 작정을 해놓고 허셔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메시만 떼우고 마시오 이 백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시오 그동안에도 몇십명 여자가 헛수고를 했는지 아시오? 그러기에 에어 단결을 조렷해요 하고 잘 알아들어라 하는 듯이 눈을 끔쩍끔쩍한다 순기는 큰 걱정이나 생긴 듯이 눈을 한참 감고 앉았더니 영간만 믿지요 모두 영감께 일임합니다 그렇기로 내가 직접 말할 수야 있나요? 허니까 영감께서 일이 잘 되도록만 해줍시오 그려 내가 넉넉히 사례를 드리지요 정말 영간만 꼭 믿습니다 하고 단단히 다진다 윤은 말없이 손가락 둘을 내민다 순기는 그 뜻을 깨닫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러고는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빠르게 10 이상이면 하는 것을 윤도 얼른 알아듣고 10 이하면 하고 손가락 하나를 내민다 순기는 또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하고는 머리를 긁는다 꼭 되기는 될까요? 하고 얼마 있다가 순기는 그래도 의심이 나는 듯이 윤에게 묻는다 윤이 무슨 대답을 하려고 할 때 안으로 통한 문 밖에서 발자취가 들린다 윤은 큰 소리로 비가 오는구려 하고 영창을 내다본다 순기는 알아차린 듯이 응 비가 뽀얗게 지어 넘어오는걸 하고 얼른 시계를 내어본다 4시 반이다 그는 오늘 비가 만일 우박으로 변하면 기미값이 오르리라는 생각이 난 것이다 벌써 미천이 끊어져서 기미를 못한 지도 오래건만 그래도 오래 하여오던 버릇이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볕이 나거나 그는 곧 벽값으로 오르고 내리는데 끌어붙였다 허! 비가 오는걸? 하고 백이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어떠시오? 하고 윤이 웃으며 백을 쳐다본 즉 백도 웃으며 무엇말이오? 과연 윤 부인은 피아노를 잘 치시던걸? 한다 이건 왜 이러시오? 왜 백 부인은 그만 못하십니까? 하고 아까 순기에게 대하여 하던 모양으로 부러워하는 빛을 보인다 허! 어디 감히 그런 양반을 내 아내로 할 복력이 내게 있을까요? 하고 백은 진정으로 순영을 존경하는 듯 하였다 그런데 오래 끌 것 있어요? 아주 운을 작정해버리지 하고 윤은 순기를 바라보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은 법이니까 단결해 해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하고는 다시 백을 향하여 자 영감부터 먼저 말을 내시지요 신랑이 먼저 청혼을 해야 하나오 자 영감이 말을 내시오 내가 중매가 되지 허허! 이 김영이 매시와 같이 재색되기 겸비하신 양반의 중매가 되는 것도 큰 영광이요 허허허 하고 두 벌을 실룩실룩 한다 백은 이때에도 배부른 채 하는 비결을 잊지 않는다 그는 다만 점잖은 사람 모양으로 입에 미소를 띌 뿐이다 그리고 지금 안에서 피아노 곁에 섰던 순영의 모양을 눈에 그리고 있다 백은 순기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순기도 먼저 자기 입으로 말을 내는 것이 이롭지 못할 줄을 잘 안다 그러나 백의 마음이 조급하니만큼 순기의 마음이 조급하다 그래서 순기는 어서 백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백의 입에는 웃음이 떠돌 뿐이요 무슨 말이 나올 듯 싶지도 않았다 윤도 더 백에게 재촉하는 말을 하여서 자기가 이 혼인에 무슨 이해관계가 가진 듯한 속을 보이기가 싫었다 방 안은 고요하고 가을 소낙비가 함석 차양에 부딪히는 소리만 새삼스럽게 요란한데 세 사람의 눈은 서로 남의 눈치를 정탐하는 듯이 떠돌았다 백도 이 침묵이 괴로운 듯이 신경질 모양으로 몸을 연해 움직이더니 자 우리 비도 오고 하니 소일이나 하지요 하고 문갑 속에서 오동나무 조그만 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달그락달그락하는 화투를 방석 위에 짜르륵 쏟아놓는다 어떤 장은 누런 등을 보이고 엎어지고 어떤 장은 송악이니 공산명월이니 하는 울긋불긋한 배를 보이고 자빠진다 유는 유쾌한 듯이 그 중에서 한 줌을 집어 무슨 점이나 하는 모양으로 여기저기서 한 장씩 쭉쭉 뽑아서는 손을 피곤 돌려서 슬쩍 그 배를 보고 던진다 순기는 윤이 던지는 장을 들어서 손에 모아 가지런히 하면서 땅에 떨어진 것을 다 주운 뒤에는 윤의 손에서 다시 새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백은 윤이 젖히는 장이 무엇인지를 우두커니 보고는 담배를 빨고 앉았다 한참 동안이나 이 모양으로 싱거운 짓을 하고 있더니 윤이 손에 들었던 화투를 방바닥에 모두 내던지며 자 한번 해보지요 하고 백을 본 즉 백은 순기를 보며 비도 오는데 한번 하지요 저녁도 아직 멀었고 했으니 저녁에는 좀 이상한 것을 시켰는데 하고 두 사람의 흥미를 끌려는 듯이 웃는다 세 사람은 화투 놀기를 시작했다 소일이건만 한 끝에 금 1원 내기였다 순기와 윤의 손은 가끔 떨렸으나 백은 지나 이기나 항상 태연하였다 순영은 백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갈 때 진실로 안이 놀랄 수가 없었다 어쩌면 집이 이렇게 굉장하고도 화려할까 조선집은 도저히 서양집만 못한 줄 알았더니 이런 집은 도리어 서양집보다도 은흑하고 화려하다 하였다 차량에서 안방까지 전부 복도로 되었는데 복도래야 모두 어떤 방에 마루다 방도 많기도 많다 이와학당 기숙사 모양으로 많은 듯 하였고 그 방들이 모두 딴 방향이요 또 조금씩이라도 딴 모양인데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몇 구비를 지나고 몇 마루를 지나고 몇 문을 지나고 또 화초를 심은 몇 조그만큼씩 한 마당을 지나서 환한 앞마당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앞마당은 네모 반듯하게 되고 저쪽 산으로 향한 곳에는 두어 길이나 될 듯한 화초담이 쌓이고 거기서 좀 위로 아주 산 꼭대기를 향한 곳은 툭 터졌는데 수없는 길 구비가 노송과 바위 틈으로 번뜩거리고 마당 한가운데는 조그만 연당이 있고 거기는 맑은 물이 다 마른 연출기를 흔들고 있는데 그 연당이 안방 큰 마루에서는 한 서너 길이나 떨어져 있는 듯이 까맣게 보인다 그리고 층계는 전부 대패로 빈 듯이 잘 깎은 화강석들이다 그리고 바로 안방 앞과 건넌방 앞에는 연꽃 모양으로 곱게 깎은 돌 소바늘 두어 길이나 될 듯한 돌 기둥에 얹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순영은 알지 못하였다 마당을 만들어만 놓고 당초에 손을 대지 않아서 모두 적골이 되었어요 하고 백은 옷이 스치도록 순영의 곁에 바싹 다가서면서 무엇 맘에 드실 것도 없겠지만 특별히 좋지 못해 보이는 데가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명년 봄에는 좀 고쳐보렵니다 하고 순영을 돌아보면서 웃는다 천만의 말씀이세요 제가 뭘 아나요? 하고 저 덮은 돌담이 좀 속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이 자기의 눈을 높이 보아서 그러한 일을 물어주는 것이 기뻤다 순영은 안방으로 안내함을 받았다 여섯가는 될 듯한 네모반듯한 방이 서창으로 광선이 비스듬히 흘러 들어와서 방 안은 마치 옥등피를 끼운 큰 전둥에 비친 듯이 은은하고도 맑다 장이며 병풍이며 보려방석이며 사람이 몸만 들어오면 살림할 수 있도록 차려 놓았고 방 윗목에는 예쁜 서양 테이블과 소사한 비단 의자들을 놓고 테이블 위에는 탁상 전화와 조그만 화병이 있으나 꽃은 없었다 순영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남모르게 까닭물을 한숨을 지었다 모두 새것이다 장판도 마른 걸레를 쳐서 윤이 돌지만 사람의 때는 묻지 않았다 순영은 다시 건넌방으로 인도를 받았다 거기는 별 장식은 없으나 역시 한번 들어가 앉았고 쉽게 차려 놓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창에 파르스름한 서양 문장을 친 것과 뒷구석의 한편에는 가야금 또 한편에는 검은고를 세워 놓은 것이다 그리고 벽에는 여러가지 그림과 글씨 족자를 걸었으나 그것은 그다지 순영의 마음을 끌지 않았다 건넌방을 보고는 다시 마루로 나와서 안방 쪽으로 뒷문을 열면 또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바위와 노송을 건너 뒷산으로 연하였고 유리 분압을 들인 복도로 얼마를 걸어가면 거기는 돌로 지은 조그마한 양실이 있다 순영은 이 양실에 들어가서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개 방은 사간통밖에 안되어 보이지만 방안이 온통 비단으로 장식되었던 까닭이다 응접실식으로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의자 넷이 둘러도이고 사방에는 눕는 교위 기대는 교위 앞뒤로 흔들리는 교위가 놓이고 한편 구석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서양 아궁이여 나머지 세 구석에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생긴 화류 탁자를 놓고 그 탁자 위에는 소나무와 국화의 분이 놓였는데 국화는 아직 피지는 않았으나 수 없는 꽃봉오리가 달린 줄기가 수양버들 가지 모양으로 거의 방바닥까지나 축 늘어졌다 그보다는 놀라운 것은 벽을 온통 초록빛 나사를 발라서 흙이나 돌이나 나무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천장에서는 금빛 같은 전등대가 마치 꽃나무 가지 모양으로 네대석 개의 꽃전등을 달고 늘어진 것이다 여기 좀 내다보세요 하고 백은 방에 벽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무겁게 드리웠던 누런 바탕에 자주문이 놓은 문장을 걷고 서창을 드르르 열며 밤에 내다보면 꽤 좋습니다 이것 하나 있을만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날이 흐려서 아차 비가 너무 옵니다 그려 하고 뽀얗게 비에 쌓인 남산을 가리킨다 순영도 내다보았다 저 성 위에 소나무 보아요 하고 선주가 소리를 질렀다 과연 낙산 마루턱으로 꿈틀꿈틀 기어올라간 성 위에는 웬 뭉투룩한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로이 서서 가을 소나기를 몰아오는 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다 음 하고 순영도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부지불가게 대답을 하였다 예 성에 늙은 소나무 하고 백은 시나 읍조리듯이 중얼거린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하고 선주가 대구를 놓는다 순영은 속으로 풍우에 흔들리는 애로운 솔 하고 혼자 빙글에 웃었다 백은 순영의 입에서 무슨 말이 한마디 나오기를 바랐으나 없으므로 저게 동대문이죠? 하고 소낙비 속에 우뚝 선 동대문을 가리켰다 동대문은 마치 날개를 벌리고 금시 날아오르려는 새같이 순영에게 보였다 이때 바람에 불리는 소낙비가 창으로 들이쳐 맨 앞에 섰던 순영의 머리와 얼굴에 적삼의 이슬방울이 맺혔다 순영이가 뒤로 물러설 때 백이 발을 밟고 그 턱에다 머리를 부딪혔다 순영이가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며 용서하십시오 하였으나 백은 웃으면서 아차 적삼을 적시셨습니다 그려 하고 얼른 창을 닫혔다 그러고는 또 한 문을 열었다 그것은 이 방보다 좀 작다 한 복판에 누런 침대가 놓이고 거기는 하얀 시트가 덮이고 천장에는 분홍망사 서양 모기장이 달렸다 그리고 서창을 옆에 끼고 북벽을 향하여서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얌전한 피아노 하나가 놓이고 다른 구석에는 서양 경대와 서양 의거리가 놓이고 침대 곁에는 조그만 탁자와 의자들이 놓이고 침대 제 머리에는 초인종 대가리가 달리고 동창에는 짙은 초록 문장을 드리웠는데 그 위에는 나 제 미인화 하나를 걸었다 이게 하꾸라이는 하꾸라이지만 내야 음악을 알아요? 하고 백은 피아노 뚜껑을 들고 대는 대로 키를 서너 개 눌러보더니 맘대로 쳐보셔요? 그리고 무엇이나 시키실 것이 있거든 이 초인종을 누르세요 나는 사랑해 나가보아야겠습니다 이따가 비가 그치거든 뒷동산에 올라가 보시지요 하고 처음은 선주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음에는 순영에게 웃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나가버리고 만다 백이 나간 뒤에 순영은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우트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선주는 백이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쓰러지기도 전에 방을 휘이 둘러보더니 에라 침대도 좋기도 하다 누가 이 침대에 드러누려노? 하고 슬리퍼도 안 벗고 침대 위에 털썩 드러눕더니 등으로 포근포근한 침대 용수처를 들먹들먹 하여본다 여보 순영씨 왜 그렇게 얌전만 빼고 서있소? 이제는 선볼 사람도 없는데 하고 히스테리 병자 모양으로 깔깔 웃는다 선주의 이 말에 순영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썽이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순영은 창을 향하고 돌아섰다 왜요? 내 말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이 집 주인 양반이 당신께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죽을지 살지를 모른단 말이야요 이 집도 당신을 준다고 이렇게 찬란히 차려놓았단 말이야요 하하하 왜 어때요? 나 같으면 춤을 추겠어요 하고 혼자 좋아서 침대에 누워 춤을 추고는 혼자 웃는다 순영은 분해 못 이겨 이를 갈았다 그러나 인연전연하고 대들어 싸울 수도 없고 다만 입술만 물고 부르르 떨 뿐이었다 자기가 앞만 떠들어도 순영이가 돌아선 대로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선주도 무한하여진 듯이 가만히 침대 위에 누워서 그 큰 눈을 껌뻑껌뻑 하고 앉더니 침대빨이 움직이도록 벌떡 일어나서 순영의 곁으로 와서 그 어깨에 손을 대며 순영씨 내 말에 놓여오셨어요? 하고 눈이 동그래져서 순영의 헬꾸마진 눈을 쳐다본다 왜 놓여오세요? 하는 선주의 목소리는 해계하는 유순한 빛을 띄었다 그 목소리의 순영도 저기 마음이 풀려서 선주의 눈을 보았다 그때 선주의 얼굴은 마치 어린애와 같이 얌전스러운 얼굴이었다 글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오빠가 놀러가자고 그러니깐 어딘지도 모르고 놀러왔는데 무얼 선을 보이느니 이 집 주인이 어쩌냐 하세요? 하고 책망은 하면서도 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선주는 이때 순영의 얼굴이 심히 예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한 구석에서는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면서도 또 한 구석에서는 순영을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났다 에그머니 그러면 모르시오? 하고 선주는 심히 의외라는 듯이 눈이 둥그레진다 무언 말이에요? 하고 순영도 눈이 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그머니 웬일이야 나는 오늘 두 분이 약혼을 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도 백시말이 오늘 약혼을 할 테니 두려워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러던데 하고 선주는 동정하는 듯이 순영의 손을 꼭 쥔다 뭐야요? 정말이야요? 하고 쓰러지는 듯이 순영은 곁에 있는 교위에 앉았다 아 그랬구나 하고 자기의 오빠가 자기를 기숙사에서 불러내온 것과 오늘의 생긴 모든 일이 다 무슨 까닭인지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순영은 무슨 무서운 함정에나 빠진 듯하고 큰 죄나 저지른 듯하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자리에 앉았는 것만이 무슨 크고 더러운 제약이나 되는 듯하여 얼른 머릿속에 학교 기숙사가 생각이 났다 어서 돌아가야 한다 어서 돌아가서 피부인한테 매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가슴에 일어났다 아 무서워 하고 순영은 한 번 더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문을 향하고 한 걸음 나서며 나는 가요 하고 선주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주는 길을 막고 아이 왜 이러세요 가기는 왜 가요 여기서 우리 둘이 이야기는 하세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거든 가시지요 하고 정답게 순영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요 기숙사 시간 있으니까 가야 해요 하고 순영은 선주에게 잡힌 손을 빼려 하였으나 선주는 놓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다른 팔로 순영의 허리를 안았다 아이 그러실 게 뭐야요 혼이 나기 싫으시면 이따가라도 싫다고만 하시면 그만이지 그렇게 황겁하게 달아날 게 뭐야요 왜 그렇게 약하시요 하고 순영을 안하다가 피아노 곁에 앉히고는 자기도 교위를 끌어다가 순영의 곁에 앉는다 선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다 그렇게 황겁하게 달아날 것이야 무엇인가 하였다 또 아까부터 그렇게 얄밉던 선주가 상냥하게 구는 것을 보니 정다운 생각도 난다 순영이가 좀 안정때는 것을 보고 선주는 안심한 듯이 빙글에 웃으며 그래 조금도 몰랐어요? 하고 물었다 난 몰랐어요 하고 순영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 어쩌면 아마 오빠께서 속여서 데리고 오신 게지 그렇기로 어쩌면 말도 안 할까 대관절 혼인 말은 있었지요 한즉 순영은 또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오빠를 만나기를 한 달 만에나 처음 만난 걸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양을 보인다 말이야 있었고 없었고 하고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그래 어때요? 이와 혼인할 맘이 없어요? 이주인 백시호구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순영은 이 묻는 말에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왜 없어요 하는 대답이 얼른 안 나올까 하고 순영은 혼자 놀랐다 그래도 순영은 무엇이라도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 아직 혼인할 생각은 없어요 나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거든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하고 순영은 우연히 대답이 잘 된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공부는 뭐 일생 공부만 하다마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 하다가 선주는 자기의 말이 점잖지 못한 것을 감추려는 듯이 얼른 웃어버리고 아니 참 그런 말도 있습니다 순영 씨하고 혼인을 하면 이도 미국으로 같이 간다고 가서 자기는 상업을 경영하고 순영 씨는 맘대로 공부를 시킨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아이고 부러워 나 같으면 얼른 이의하고 혼인해버리겠소 글쎄 부족한 것이 무엇이람 돈이 밀려내렸다 사람 잘나 껐다 나이 좀 많지 40이 넘었으니까 나이야 좀 많지만 나이 많은 남편이 아내 키해준다우 나는 50이 넘은 이현태도 가는데 또 이이야말이 40이지 아주 새소방 같지 않수 몸 튼튼하고 또 점잖키는 어떻게나 점잖은 인데 이제는 다시는 첩도 안 얻는데 기생도 안 불러들이고 이제는 여학생 부인 얻어가지고 새살림 하기로 꼭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작년에 얻었던 기생첩도 둘 다 내보냈다우 그리고는 이때껏 첩은 안 얻는다던데 글쎄 이만한 자리가 쉽수 조선 13도를 골라도 이만한 자리에 없지요 하고 선주는 신이 나서 순영의 무릎에다 자기의 두 팔급을 올려놓으며 그래서 내가 순영씨 말을 했다우 순영씨는 날 모르지만 나는 잘 알아요 순영씨도 나 모양으로 오빠 아니수? 아니 정말 오빠 말고 사랑하는 오빠 말이야 그 여고 우리 오빠하고 친하다우 그래서 우리 오빠가 노상 당신 말을 해요 어떻게두 칭찬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쌤을 내서 울기까지 했다우 히히 그런데 하고 말을 더 이으려는 것을 순영은 자기의 오빠라는 이에게 대하여 한마디 변명할 필요가 있다고 깨닫고 얼른 아니야요 내가 그이를 사랑해서 오빠가 아니라 어찌어찌 어려서부터 그이가 우리 셋째 오빠하고 친해서 노상 집에 오기 때문에 어찌어찌 오빠라고 부르게 된 것이야요 그것도 요새야 만나기나 하나요 우리 오빠 감옥에 들어가신 뒤로는 두어 번이나 만났을까 하고 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자기가 정말 오빠도 아닌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심히 수치인 것 같았던 것이다 에그 그다지 변명을 안 하시면 무슨 큰일 나오? 음 내가 남편 되실 어른한테 일러 바칠까 봐서 에이 그런 염려는 마세요 또 내가 일러 바치기로 어떻단 말이요? 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오빠라고 좀 사랑하기로 무슨 잘못이야요? 사내들은 안 그러나? 실컷 이 계집 저 계집 함부로 주워 먹던 것들인데 안 그렇수? 하고 선주가 웃는 것을 보고 순영도 어째 속으로 불쾌한 듯 하면서도 아니 웃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둘은 한바탕 웃었다 웃고 나니 순영도 맘이 펴 있는 듯 싶었다 두 여자는 벌써 친하여졌다 그거 다 웃은 말이고 하고 선주는 말끝을 찾느라고 고개를 기울이더니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허다 말았나? 하고 순영을 본다 순영은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래 오빠한테나 내 말을 들으시고 한즉 선주가 한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음 옳지 그래 우리 오빠한테 들어서 나는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 오빠는 내 말 안 해? 하고 순영을 바라보더니 순영의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좀 불편한 듯이 잠깐 찡그리고 다시 그러면 어때? 하는 듯이 웃고 그래서 내가 이한테 당신 말을 했다우 이가 윤 변호사하고 친해요 오랜 친구래 이 집 소송 사건은 다 윤 변호사가 맞는다나? 그랬더니 이가 야단이 났죠 그래서 예배당회를 다 가고 음악회를 가고 어쨌거나 이럭저럭 당신을 세 번이나 보았다우 순영 씨는 다 모르지? 하고 순영을 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러? 아이 숭해라 하고 순영은 부끄러운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엎더지는 듯이 선주의 어깨에 이마를 댄다 그러더니 하고 선주는 순영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서 어저께 이가 당신 영감되실 어른 말이여 어허허 윤 변호사 집에 와서 오늘 약혼을 하게 되었다고 오라고 와서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 동무를 해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내가 죄다 아는데 그렇게도 멀쩡스럽게 시치미를 뚝 따우? 아이 참 이제는 죄다 자백을 하우 하고 아파라 하고 순영의 넓적다리를 꼬집어 뜯는다 아야 아야 정말이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영은 나는 짜장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왜 거짓말을 하우 아이 아파 어쩌면 그렇게도 몹시 꼬집어요 피가 났겠어요 하고 꼬집힌 자리를 비빈다 피가 좀 나우? 하고 선주는 순영을 향하여 눈을 흘긴다 그 동안에 몇 소나기가 지나갔는지 모르나 두 여자가 서창을 바라볼 때에는 에솔나무 박힌 낙상 성머리에 술 취한 듯한 시뻘건 해가 검은 구름 틈으로 얼굴을 반이나 내어놓고 니엇니엇 걸리고 성 및 해굴조개 모양으로 다닥다닥 박힌 조그만 초가집들이 어스름한 자줏빛 안개 속에 가물가물하다 동산에 까치들이 둥지로 모여들어서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순영은 벌떡 일어섰다 아이 가야되겠어 너무 늦었어요 하는 순영을 두 손을 붙들어 앉히며 이거 왜 이래 퍽도 변덕도 불이요 절에 온 색시가 오기는 맘대로 왔지만 가기도 맘대로 갈 줄 알고 열두댓 문에 창든 군사 검든 군사가 모두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허수에 나갈 줄 아오 나갈 맘이 있거든 이리로나 나가보아요 하고 시뻘건 해가 비치는 창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천인 절벽 아님 띠까 크리스찬 같은 이가 와서 줄이나 들여 주어야 그렇지 않고는 갇힌 왕녀야요 호호호 하고 웃는다 아니야 정말이야요 가야돼 하고 또 일어나려는 것을 선주가 붙들며 정말야 하고 짐짓 시치미를 뗀다 순영은 어쩌나 하는 듯이 선주의 방글방글 웃는 큰 눈을 내려다보며 응 정말이야 가야돼 하고 애거라는 태도를 보인다 안 돼 못가 하고 선주는 점자나지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집 프로그램이 어떤 거 하니 점심 먹고 놀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논하게 됐단 말이야 의논이란 무언구 하니 약혼을 하게 됐단 말이야요 샛별같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가 이 손가락에 들어가서는 환하게 천하를 비치게 됐단 말이야 알아했어? 하고는 순영의 뺨에 자기의 뺨을 비빈다 순영은 한 번 더 놀랐다 세상이 모두 들러붙어서 음모를 하여서 자기를 무슨 큰 제약의 함정에 몰아넣는 듯하여서 속이 떨리고 기숙사와 피부인 생각이 났다 이러는 동안에 전등이 켜졌다 젖빛 같은 빛이 방 안에 찾아 창밖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듯하고 순영의 앞길도 갑자기 어두워지는 듯하였다 순영은 전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나체의 미인화를 바라보았다 그는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불의의 사람을 만난 모양으로 하얀 헝겊으로 배 아래를 가리고 몸을 비꼬고 앉았으니 자기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듯이 방글의 웃음을 띄었다 순영은 그것이 자기인 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도 가야 해 가야 해 하면서도 선주에게 붙들려 가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갇혀서 오는 운명을 기다리는 듯하였다 순영을 붙들는 것이 과연 선주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무슨 알 수 없는 힘이 선주의 손을 빌려서 순영을 붙들는 듯하였다 그 힘이 순영의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서 오는 것인지 순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힘이 순영의 목덜미를 내리두르는 양이 갈수록 더욱 굳셈을 깨달을 뿐이었다 순영이가 더 가려고도 않고 멀거니 무엇을 생각하는 양을 보고는 선주는 피아노에 앉아서 보표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 곡조 저 곡조를 울렸다 순영의 귀에는 그 곡조가 들어가지 않았으나 웨딩마치가 울릴 때에는 순영은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주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동안에 순영은 백시를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다 처음 만날 때 순영은 저것이 백유니? 하고 선입견으로 백을 무서운 악인같이 보았으나 이 집에 들어와 5,6시간을 잇는 동안에 백에게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하였다 첫째 백은 점잖고 공손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젠틀해 보이고 엘리건해 보일까 순기는 못나 보이고 유는 못난 듯하고 음흉해 보이고 체는 남자다우나 더퍼리다 김씨는 말락갱이여 추근추근하고 아니꼽게 군다 그런데 백은 라운드하고 스무드하다 진실로 아리스토크래틱이다 게다가 밀리오네어다 이런 좋은 집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혼자 웃고 혼자 얼굴을 불켰다 그러고는 곁에서 피아노를 타고 앉아있는 선주가 그 늙은 변호사에게 시집가려는 뜻을 깨달은 듯도 싶었다 실상 처음 그가 새파랗게 젊은 계집애로 또 상당한 교육까지 받은 계집애로 그런 돈밖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늙은 것한테 시집간다는 말을 들을 때 퍽 해괴하게 생각이 되었다 음 천한 계집 하고 낯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아주고 싶도록 미웠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좀 알아지는 듯 싶었다 그래서 한 끗 선주가 정다운 듯도 싶고 그에게 대하여 미안한 듯도 싶어서 친한 사람 모양으로 선주의 어깨를 툭 치며 여보 그래 정말 그야구 혼인하시려우? 하고 물었다 선주는 피아노를 뚝 끊고 돌아앉으면서 순영이의 친한 듯한 표정을 보고 기쁜듯이 한 팔을 내밀어 순영이의 두 다리를 안으면서 응? 하고 재우쳐 묻는다 아니 그래 정말 그야구 혼인하세요? 그럼 왜? 해서 안 돼? 아니 글쎄 말이야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선주씨 말을 들었어요 저 본래 대구서 공부하셨죠? 응 그래 알아요 알아요 내가 선주씨 일을 잘 알아요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빙글에 웃으며 노하지 마우 내가 잘못 들었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주씨가 퍽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이가 있었더라지? 노하지 말아요? 노하긴 왜? 하고 선주는 안심하라 내가 그만 일해 노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듯이 피 웃고 순영을 더욱 정답게 껴안으며 그럼 있었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말고요 있으면 하나만 있어요? 수두룩 허지? 하고 깔깔 웃는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순영은 좀 무한한 듯이 낯을 불키고 양미간을 찡그린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사람들은 다 어쩌고 저 영감쟁이 한테로 시집을 가느냐 말이지 아마 순영씨 같은 크리스찬에게는 그것이 꽤 해계하지? 하고 분명한 대답을 기다린다는 듯이 선주는 순영을 노려본다 순영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선주는 얼른 순영을 곤경에서 벗겨내 주었다 아니요 내가 웃는 말이요 그렇게 진담으로 들으실 것은 아니요 아 나도 이제는 버른 계집이 다 되었어 허허허 그럼 어때 응? 순영씨 묻는 뜻을 내가 알아요 너 예전 사랑하던 사내는 어쩌고 그 영감쟁이에게로 시집을 가느냐 말이지? 하고 선주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듯이 한참이나 멀거니 전등을 바라보고 앉았더니 옆에 있는 교위를 자기 곁으로 끌어놓고 순영을 거기 앉히고 나서 다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지요 또 그까짓 것은 다 말해 무엇하오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지요 한 번은 어떤 남자하고 사랑하다가 그 남자가 내 단물을 다 빨아먹고는 달아나고 한 번은 내가 어떤 남자에게 단물을 줄듯줄듯 하기만 하다가 내 편에서 달아났죠 사랑이란 오래 두고 할 것은 못되어요 오래 두고 하다가는 반드시 무슨 탈이 나고야 말아요 한두 번 사랑 맛을 보았으면 그것은 그만 제쳐놓고 장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랑만 따라다니다가는 큰 코를 떼고 마는 법이아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기생, 퇴출 마찬가지가 되고 마는 것이아요 하고 선주는 설교하는 사람 모양으로 순영을 내려다본다 선주는 점점 침착하여지면서 그러나 말에는 더욱 힘이 있고 자신이 있게 글쎄 우리 동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소? 사랑 따라다니다가 행랑살이하는 사람이 하고 웃는다 순영도 웃었다 선주는 다시 말을 이어 낸들 왜 사랑이야 싫겠수 사랑하는 남자하고 부부가 되어서 일생을 같이 살면 작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모두 뜻대로 되나요? 허기는 첫 번 사랑하던 사내가 나를 박차고 달아나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하고만 걷으면 내가 거지가 되었더라도 따라갔죠 그것도 지금 걷으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죠 하지만 그 후에 여러 남자와 교제도 해보고 사랑을 주어도 보고 받아도 보았지만 모두 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뻔뻔하면 마음이 틀려 먹고 제주푸넛이나 있는 작자는 되지도 못하게 젠체나 하고 사람이 좀 쓸만하면 먹을 게 없고 먹을게나 좀 있으면 사람이 젠병이고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사랑도 먹고 나서 사랑이지 안 그렇소? 낯살이나 먹고 세상에서 쓴맛담맛도 좀 보다 나니? 그런 생각이 다 나는구려 허허 내가 타락했지? 타락했으면 어때? 그래서 에라 돈이나 있고 중간에 변치나 않고 내 때를 잘 받아나 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시집을 가버리고 말자 가보아서 다행히 재미가 나면 좋고 안 나면 먹을 거나 얻어가지고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윤씨가 나섭디다 그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이도 늑숙으래 하니 이제 남봉도 그리 안 피울 것 같고 남봉을 피우면 대수여만 그래도 다른 계집을 따라다니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사람도 못났다 할 만큼 순해서 내 말도 잘 들어줄 것 같고 또 혼이 나기 전에 벼 백어치나 내 이름으로 옮겨도 주마고 그래서 에라 그래라 나 같은 년이 나이 삼십에 가까워 가는데 잔뜩 빼고 고르면 무슨 신통한 수가 있겠나 하고 허락해버렸죠 이렇게 단숨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선주도 약간 흥분된 빛이 보이고 스스로 저를 저주하는 듯한 한숨을 휘내시더니 근심스러운 듯이 순영을 바라보며 아마 미친년이라고 생각하시겠지 더러운 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할 수 없어 나만 그런가 세상이 모두 그런걸 세상이 모두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걸 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도 모르게 이윽히 무엇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알 수 있어 사람의 일을 알 수 있어 나는 육가락을 내던지는 셈으로 내 몸뚱이를 내던졌어요 그 육가락이 바닥에 떨어져서 뭐가 될런지 도가 될런지 내가 알아요? 될대로 되라지 또 누구는 그 밖에 더 별수가 있나? 하고는 심히 마음이 불평한 듯이 눈물을 막으려고 애쓰는 듯이 그 큰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고개를 숙인다 순영은 곁에 앉아있는 선주가 심히 불쌍하게 보였다 마치 캄캄한 무적행으로 엎치락뒤치락 둥둥 떠 내려가는 사람을 보는 듯하고 자기 혼자 그 무적행가에 가서 소리도 못 지르고 몸도 못 움직이고 두 주먹에 땀을 쥐고 발발 떠는 것만 같이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슨 말로 선주를 위로할 바를 모르고 우뚝거니 앉아있었다 그러나 순영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생각이 부걱부걱 피어올라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인생은 이와학당의 기숙사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듯하였다 일찍 몽상도 못하던 인생의 한 방면을 본 듯하여 순영은 멀미가 나는 듯하였다 이러할 때 백이 웃고 들어와서 저녁이 준비되었단 말을 구하고 두 사람을 이끌어 아까 오던 길로 아까 밥 먹던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순영은 실심한 사람으로 또는 몹시 피곤한 사람으로 아무 흥미도 깨닫지 못하고 저녁을 마쳤다 그 동안에도 백은 눈에 거슬리지 않으리만큼 여러 가지로 순영에게 친절히 하는 뜻을 표하였다 선주도 이량 떠들지도 않고 근심스럽게 앉았다 그래서 백이나 윤희나 모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가끔 힐끗힐끗 두 여자의 눈치를 엿보았다 오늘 화투에 평생 처음 많이 따본 순기만 혼자 좋은 듯이 점심때와는 반대로 기운을 내어 떠들었다 10시나 되어서야 순영은 오빠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까지도 아까 찌푸타던 생각이 풀리지를 않았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나서 순영이가 기숙사로 들어가려 할 때에는 순영은 속으로 오빠가 왜 아무 말이 없을까 하고 속으로 은근히 기다렸다 그래서 일부러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지체하느라고 어린애와 놀기도 하고 오라범댁과 이야기도 하였다 그 이야기 제목은 해주 아주머니였다 10시나 되어서 오빠가 사랑해서 순영을 부른다는 정갈이 왔다 왜 사랑으로 나오래? 하고 순영은 기어오르는 조카를 떼어놓고 귀찮은 듯이 뛰어나갔다 순기는 무슨 궁리를 하는 듯이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순영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앉아서 심히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듯이 공연이 손만 싹싹 비비고 앉았다 순영에게 그것이 퍽 우스워서 깔깔 웃었다 왜 웃니? 하고 자기도 웃으면서 순영을 본다 퍽도 싱겁게 되었다 나 기숙사에 갈 테에요 왜 부르셨어요? 하는 순영 자신도 우스웠다 순기는 겨우 기운을 내어서 여러 가지로 에둘러서 순영이가 백 씨와 혼이 나기를 권하였다 이러니 폐지하면 순기는 순영을 사랑한다 동생이니까 아니 사랑할 수가 있으랴 사랑하는 거로 순영의 일생이 행복되기를 원한다 순영의 일생이 행복되기를 원하는지라 백에게 시집가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순영은 아무 말도 않고 오빠의 긴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순영도 노상 백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기가 자기 덜어 백과 혼이 나기를 권하는 것이 오직 자기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고 중원 부원하는 것이 반감이 났다 그래서 순영은 쌀쌀스럽게 아니야요 나는 학교 졸업을 하고는 미국으로 가야만 해요 내 장례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또 학교에서 벌써 그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나는 명년에 졸업만 하면 곧 미국으로 갈 테에요 하고 찬바람이 나게 딱 잡아떼었다 순기는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는 듯이 깜짝 놀라는 모양을 보였다 자고 나서 지금까지의 지어놓았던 공상이 모두 깨지고 만 것이다 순영이를 백에게 주므로 백에게서 돈을 얼마나 얻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여 어떠한 이익을 얼마나 남겨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 다 예정해 놓았던 판에 순영의 이 쌀쌀한 대답이 그 모든 유쾌한 공상을 다 부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순기는 그대로 단념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순영을 백에게 가도록 하여야만 한다 여기 일생의 부침이 달린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순기는 순영에게 애거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에둘러서 순영이가 백에게 시집을 감으로 자기도 무서운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 첫째 오라비 하나를 살려주는 줄 알고 백에게 시집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순영은 오빠의 심사가 믿기는 하나 그래도 마침내 그 속에 먹었던 것을 실토시킨 것이 퍽 유쾌하였다 그래서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날 양으로 또는 아주 거절해 보이는 뜻을 보이지 않을 모양으로 오빠 내도 생각해 볼게요 하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피부인이 순영을 보고 그래 아주머니 반가위 만나보았소? 할 때에는 순영은 가슴이 한랑할랑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이날부터 순영에게는 큰 괴로움이 생겼다 그것은 백에게 시집을 갈까 말까 하는 괴로움이었다 이때 봉구는 감옥에서 미칠 듯이 홀로 순영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였었고 또 순영도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려니 하고 혼자 애를 졸이고 있었지만 순영은 그를 잊어버린 지가 오랬었다 백에게 시집을 갈까 말까 할 때에도 일찍 봉구를 염두에 둔 일은 없었다 차라리 믿기는 미우면서도 김 선생이 마음에 걸렸다 그가 허겁지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양이 불쌍하였다 더구나 그가 자기의 환심을 살량으로 그리 큰 부자도 못되는 처지에 땅을 팔아다가 낙산 밑에다가 집을 짓고 피아노를 주문하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고맙다는 생각까지도 났다 하지만 털큰만치도 김 선생한테는 시집갈 생각이 없었다 더구나 백을 본 후로는 그러하였다 김 씨가 미국의 높은 학위를 가진 것이나 김 아무라 하면 조선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이만한 그의 명성이나 전문학교 교수라는 것이나 그것이 다 합하여도 순영의 마음을 끌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백은 순영의 마음을 무섭게 끌었다 그의 조선 양반식인 무거운 태도가 어려서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은 순영 같은 신식 여자의 마음을 몹시 끌었고 또 백의 중년미라 할 만한 남성미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순영의 정을 끌었다 백의 품에 안길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상상할 때 순영은 몸이 찌르르 하도록 기뻤다 백의 돈은 이것은 순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것은 순영이가 지금까지의 받아온 교육이 그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백을 생각할 때마다 동대문 밖 집이 보이고 그 집이 보일 때마다 선주의 아무리 사랑이 좋더라도 먹고야 하던 것과 내 동무들도 사랑만 찾아다니다가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다우 하던 것이 생각되었다 또 백과 혼인만 하면 미국 유학도 내 맘대로요 영국 유학도 내 맘대로다 학교에 빌붙어서 몇 분 안 되는 학비를 얻었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순영의 생각은 더욱 변하였다 그까짓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미국 유학은 해서 무엇하나 꽃 같은 청춘을 30이 넘도록 기숙사 구석에서 보낸다면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 춥고 쓸쓸한 방에서 젊은 몸이 혼자 늙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 순영은 자리에 누워 곁에 자는 동창들의 깊이 잠든 숨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속에 이상한 젊은 욕심이 일어남을 깨닫는다 그의 몸은 지나쳐 발육되었다 하리만큼 발육이 되었다 그의 뜨거운 피는 귀를 기울이면 소리라도 들리리만큼 기온차게 돌아간다 그리하고 그의 정신은 일종의 간지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으려는 듯이 수없는 손을 허공으로 내두른다 그의 손바닥에는 수백만 원의 재산이 놓였다 그의 몸은 동대문박 백시의 집 양실 침대 위에 포근포근한 새털류와 갑분한 새 이불에 쌓였다 그의 곁에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근하고 사랑이 깊은 중년의 남자가 누웠다 밖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뿌린다 그러나 방안은 봄날 일기와 같이 따뜻하다 그의 하얀 몸과 검은 머리에서는 향기가 동한다 살은 비단결같이 부드럽다 이 모양으로 순영은 끝없는 공상을 한다 공상이 공상을 나아 점점 공상의 깊은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며 순영은 도리어 가슴이 벅차는 듯한 괴로움을 깨닫는다 그래서 곁에 사람이 깰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가만히 일어나 창으로 달빛이 서리같은 바깥을 바라본다 달은 서쪽으로 기울었다 서리 덮인 학교 뜰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뇌모 반듯반듯한 서양 선생의 주택들이 시커먼 그림자를 앞에다 놓고 그 속에 자는 사람들의 꿈과 같이 고요히 서 있다 별들은 금시에 바서져 떨어질 듯이 무겁게 차디찬 푸른 하늘에서 반짝거린다 순영의 눈에는 백의 집에서 보던 낙산 마루턱의 석양에 홀로 선 소나무가 번뜻 보였다 자기는 그 양실 창에서 밤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다 비에 쌓인 동대문을 생각하고 무심코 고개를 삐끗 돌릴 때 빤한 불 하나가 순영의 눈에 띄었다 피부인이다 하고 순영은 놀라는 듯 하였다 피부인은 기숙사 학생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려서 기숙사를 한 바퀴 돈다 방방이 가만히 문을 열어보아서 다들 잘 자면 가만히 도로 문을 닫고 나가고 만일 어떤 아이가 이불을 차 던졌으면 그는 살그머니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깨까지 꼭꼭 눌러주고는 뭐라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나온다 그 중얼중얼 하는 소리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 그는 기숙사 방방이 들어갈 때마다 무슨 기도를 올린다고 아이들은 믿는다 귀여운 당신의 딸들을 잘 자라게 하여줍소서 아멘 아마 이러한 기도를 드리나 보다고 어떤 아이가 추측으로 이야기한 뒤로는 아이들은 그것으로 피부인의 기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저희들끼리 불 끄고 잘 때에는 피부인의 흉내를 내느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는 웃는다 이렇게 피부인이 온 기숙사를 한 번 다 돌고는 반드시 채풀로 간다고 한다 어떤 아이가 따라가 보았다고도 한다 거기 가서 한참 끌어앉아서 기도를 드리고는 반드시 집에 돌아가서는 늦도록 불을 켜놓고 무엇을 하는데 그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혹은 책을 보는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순영은 조그만 창으로 커튼 틈으로 스며 나오는 불빛을 볼 때 그 밑에 앉은 키가 크고 얼굴이 기름하고 눈이 크고 깊고 콧마루 몹시 서고 서양 부인 내 치고는 약간 고개가 앞으로 숙은 피부인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다 피부인은 순영에게는 어머니요 아버지요 선생님을 겸안이었다 누구든지 다 피부인의 기염을 받고 피부인을 따르지만 순영은 특별히 그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피부인을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자리 속에서 상상한 것이 모두 더러운 죄와 같이 보여서 순영은 몸서리를 쳤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피부인을 사모하였던가 얼마나 피부인과 같이 되기를 바랐던가 그 이와 같이 인격이 높은 교육가가 되어서 우리 불쌍한 조선 여자들을 교육하리라 그래서 나도 피부인과 같이 늙은 뒤에는 여러 어린 여자애들에게 은인같이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사모함을 받으리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여학생들과 결의 형제를 한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고등과를 마치기가 바쁘게 시집들을 가버리고 지금의 남은 것은 순영이 자기와 아직도 순영이와 한방에 있는 강인순과 두 사람뿐이다 김씨가 자기에게 청혼을 할 때에도 자기는 인순이더러 일생을 교육에 바치기 위하여 청혼을 거절하노라고 말하였고 인순이도 그 뜻으로 청혼을 거절하라고 순영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순영의 생각은 차차 변하기를 시작하였었다 독립운동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식어서 나라나 백성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다는 생각이 적어지고 저마다 저 한 몸 편안히 살아갈 도리만 하게 된 바람은 깊은 듯한 W 여학교 기숙사에도 불어 들어왔었다 그래서 그때 통해 울고불고 경찰서에 감옥에 들어가기를 영광으로 알던 계집애들도 점점 그때 일을 웃음거리로 삼아 이야기할 뿐이요 이제는 어찌하면 잘 씹을 갈까 어찌하면 미국을 다녀와서 남이 추앙하는 여자가 될까 이러한 생각들만 많이 하게 되었다 순영도 이 바람에 휩쓸려 넘어가기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오래전부터 학교에 있던 조선 사람 선생들이 혹은 그때 통해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혹은 애국으로 달아나고 혹은 무자격이라 하여 쫓겨나가고 새로 애송이 선생들이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제 몸을 희생하여 조선을 위하여 힘쓰라는 자극을 받을 곳이 없어져 버리고 더욱이 순영에게는 가장 감화하는 힘이 많은 그의 셋째 오빠 순응이가 5년 징역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뒤로는 그의 감화도 받을 길이 없어서 순영은 그만 예사 계집애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만일 피 부인과 그의 옛 친구인 강인순조차 없었던 들 그는 백실을 만나보기 전에 벌써 그의 옛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피 부인의 창에 비추인 등불을 볼 때에는 근 10년 동안이나 받은 교육의 힘이 그를 찌르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다 피 부인은 이름은 부인이라 하지만 그의 남편을 본 사람은 없다 그는 젊어서 혼인하였다가 남편이 죽고 그 후로는 교회와 교육의 일생을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남들이 하는 말이요 사실은 어떠한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는 조선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나 넘었고 20년 동안을 일찍 W의학교 문 밖을 나가본 일이 없다고 한다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교사의 안식년에도 그는 미국에 돌아가지도 않았고 여름이 닿아가는 피소도 가지 않고 꼭 W의학교 그의 집에 자기와 같이 늙은 조선부인 한 분과 같이 살아간다 어린 여학생들이 보기에 그의 생활은 본받을 수 없으리만큼 거룩하고 높은 것 같았다 사실상 그렇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 부인의 생활은 순영에게는 너무도 멀었다 스무나무 살 때까지는 그 생활을 이상으로도 하였지만 금년에 와서부터는 그 생활은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생활과 같았었다 그러하던 것이 백의 집을 다녀온 후로는 다만 그 생활만이 우스워 보일 뿐 아니라 피 부인까지도 어째 어리석은 듯 하였다 나는 못해 못한다는 것보다도 안 해 피 부인과 같은 생활은 안 해 하고 순영은 피 부인의 창에 비추인 불에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무엇에 굳세게 반항할 듯이 맘속으로 애쳤다 그러고는 그따위 보기 싫은 것을 다시는 안 보리라는 듯이 창에서 물러서서 자기의 자리로 오려 하였다 그때 인순이가 예, 너 왜 안 자고 무얼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다 인순은 순영보다 나이가 두사루이다 그러므로 순영은 인순을 언니라고 부르고 인순은 순영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예, 제 하는 것이다 순영은 깜짝 놀라서 우뚝 섰다 너 요새 걱정이 많은 듯 하구나 왜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하니? 하고 인순이가 이불을 안고 일어나 앉는다 순영은 자기 자리에 와 앉아서 한숨을 쉬었다 인순이가 내 눈치를 안 채웠을 리가 없다 하고 순영은 생각하였다 그리하고 피차해 털끝만한 비밀도 없던 인순에게 대하여 비밀을 가지게 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지금 자기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인순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다 언제 그것이 발로가 되어 자연히 인순이가 알고 원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순영은 자기 입으로 그 말을 낼 수는 없었다 아니요 언니 아무것도 없어 달이 좋아서 하고 더 말하기를 꺼리는 듯이 이불을 쓰고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다 인순은 우툭허니 앉아서 한참이나 순영을 바라보더니 역시 한숨을 짓고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다 이러하는 동안에 길어 보이던 가을학기도 다가가고 크리스마스 방학이 되었다 그 동안에 김씨의 간절한 청혼이 두어 번 있었고 또 둘째 오빠에게서 백씨에게 허운하라는 재촉이 두어 번 왔다 그러나 김씨에게 대하여서는 듣기 좋게 공부한다는 핑계로 거절을 하여버렸으나 백씨에게 대하여서는 아주 허락하는 것도 아니요 거절하는 것도 아닌 대답으로 얼음 얼음 하여 왔다 동기 방학이 된 이튿날 순영은 순기의 집으로 갔다 순기는 순영이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너 구경 안 갈래? 하고 물었다 무슨 구경이요? 어디요? 하고 순영이의 묻는 말에는 깊은 호기심이 있는 듯 하였다 내가 신경통이 생겨서 의사가 온천에를 가라는데 너도 가고 싶거든 가자 한다 순영은 인순이가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였으나 순기의 말대로 곧 행장을 수습해 가지고 그날 밤차로 동네 온천을 향하여 떠났다 순영이가 놀란 것은 순기가 새 양복에 털깃단 의투까지 입고 서슴치 않고 일등 침대를 타는 것이었다 일등 침대는 순영에게는 생전 처음이다 깨끗하고 조그마한 방 안에 애투깃을 대려고 해도 저마다 못하는 우단 침대며 백설 같은 담요와 그보다도 더 흰 시트가 퍽 기뻤다 순기는 이런 데는 익숙한 듯이 담배를 두어대 피우고는 얼른 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린 모양이었으나 순영은 좀 채로 잠이 들지를 않았다 차가 쿵쿵 하는 대로 몸이 알맞추 흔들릴 때 순영은 더할 수 없이 유쾌하였다 사람은 이렇게 살게야 하고 순영은 빙긋 웃었다 게다가 방 안은 덥다고 하리만큼 따뜻하여서 가슴을 내어놓아도 추운 줄을 몰랐다 순영은 가만히 누워서 혹은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혹은 자기의 윤택나는 손과 팔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혹은 부드러운 자기의 살을 만져보았다 세상이 모두 봄날이요 자기의 온몸이 모두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으로만 된 것 같았다 이튿날 식전에 부산역에 내려서는 곧 정거장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자동차를 내어 타고 동네 온천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춥던 서울과 달라 이 남녁나라는 아직도 늦은 가을 모양으로 따뜻하였다 복례관은 크기는 하지만 욕실과 음식이 명호만 못해 하여 자동차는 명호 요관 앞에 놓였다 네 집 부인 내가 아니면 어느 내 아가씨들 같이 아름다운 하인들이 나와 허리를 굽히고 땅에 엎드려 두 사람을 맞았다 모두 순영에게는 처음 보는 광경이요 처음 하는 호강이었다 사람이란 이렇게 살게야 하고 순영은 한 번 더 웃었다 얼마나 넓고 깨끗한 방인가 순영의 방은 바로 서남 모퉁이에 있는 방이었다 환하게 밝은 방에는 매화까지가 꽃이 피어 있었다 화로 뿌려한 만 방은 알맞추 더웠다 밤낮 기숙사에서 얼었으니 며칠 동안 잘 쉬어라 어서 가서 목욕이나 해라 하고 순기는 거기서 한 방 건너서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순영은 그날 종일 퍽도 행복되었다 목욕을 하고 와서는 책을 좀 꺼내려 하는데 책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거닐었다 창으로 내다보았다 화젓가락으로 불을 묻었다가 팠다가 매화까지의 코를 대고 싸늘한 향기를 킁킁 맡다가 이 모양으로 마음이 흥분하였다 순기도 술이 뻘겋게 취한 얼굴로 자리옷을 입고 한 번 들여다보고는 영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순영은 혼자서 즐거운 심심 속에 앉으락일락하였다 순영은 누구를 기다리는 듯함을 깨달았다 도저히 이런 곳에서 혼자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오빠한테로 갈까? 아니다 오빠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다 인순이? 아니다 그도 이제는 나의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다 피부인? 그도 물론 아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행복된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하고는 싶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다 아 그게 누굴까? 기다리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때 순영의 눈앞에는 한때 남자들이 쭉 늘어섰다 순영은 두 팔을 뒤로 세우고 두 다리를 쭉 뻗고 고개를 번쩍 들고 앉아서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남자들을 일일이 점고해 보았다 순영에게 사랑을 청하던 여러 남자들 길에서 순영의 뒤를 따라다니던 추근추근한 학생들 누군지도 모르나 혹은 기차 속에서 혹은 전차 속에서 혹은 길가에서 우연히 번뜻 보인 남자들 중에서 순영의 마음에 아이 얌전도 한 남자다 하고 정다운 생각이 나던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수십 명이 쭉 늘어선 가운데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팔에 애투를 걸고 까만 지팡이를 든 김 선생이 자기를 보고 순영 씨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애걸하는 모양도 있고 손에 파란 연기가 오르는 반쯤 탄 여송연을 들고 음전하게 서서 빙글에 웃고 자기를 바라보는 백 씨도 있다 순영은 장군이 군대에 거멸이나 하는 모양으로 높은 데에 떠옥서서 그 남자들의 무리를 내려다 보기도 하고 또 하나씩 하나씩 자기 앞으로 불러내어 사랑할 만한가 아니한가 그보다도 쓸만한가 아니한가를 시험도 하여 보았다 그들은 무섭고 존경하는 어른 앞에 나오는 모양으로 또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불려서 칠판 앞으로 나오는 모양으로 또 감옥 재인들이 전옥 앞으로 불려 나오는 모양으로 모두 머리에 가리마와 옷깃을 바로잡고 분주의 턱과 목을 쓸어보며 두 손을 읍하고 순영의 앞으로 나와서 순영 씨 저를 사랑해 줍시오 하고 청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순영은 혹은 빙긋 웃고 저리 가 하고 한 번 눈짓을 하면 뒤에 대여섰던 남자가 팔굽으로 이 불쌍한 남자를 휙 때밀치고 천사 같으신 순영 씨여 저는 어떠합니까 하고 나선다 그럴 때에는 순영은 혹은 안 돼 하는 뜻으로 입을 삐죽하기도 하고 혹은 늦과 짓게 하고 노려보기도 하고 혹은 염치 없는 녀석 하고 깔깔 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는 중에는 김도 나오고 백도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의뢰 것인 모양으로 당신 내는 저리 가서 있수 하고 밀쳐버리고 그 밖에는 또 나올 사람 없어 하고 다른 남자들을 불러내 세운다 이때 우연히 한 남자가 나선다 순영은 여러 해 못 만났던 남자를 의외인 곳에서 만나는 모양으로 깜짝 놀란다 그 남자는 꼭 담은 입 항상 무슨 깊은 생각이 많은 듯한 좀 자그마한 눈 호걸스러우면서도 착한 뜻을 표한 높고 풍부한 코 그 하얗고 널찍한 이마 아마 아직도 애티가 있는 이쁘장한 두 뺨 송글송글하게 아무렇게나 갈라 젖힌 머리 약간 무슨 의심이 있는 듯한 걸음으로 당연히 만날 사람한테 가까이 오는 듯이 와서 순영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 아 이것은 봉구씨다 봉구씨다 하고 순영은 갑자기 얼굴이 엄숙해졌다 그리고 일어나 앉았다 순영의 눈앞에는 3년 전 그 셋째 오빠와 봉구와 같이 몸을 피해 다니던 광경이 번개같이 지나갔다 그때 봉구가 자기에게 대하여 얼마나 친절한 태도를 가졌고 또 자기도 얼마나 그를 정답게 대하였던가 얼마나 봉구가 자기 눈에 사내답고 그러고도 항용 학생들과 같이 난접하거나 빼거나 여자에게 추근추근한 빚이 없이 일종 우염이 있고도 다정해 보였나 더욱이 많은 청년들이 그를 믿고 그의 말에 달게 복종하였나 셋째 오빠도 항상 우리 동무 중에는 제일이다 얼마 안이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 고 칭찬을 하였다 이런 것을 해역할 때 순영은 불현듯 봉구를 그려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순영은 아직 시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연애라는 것은 더구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제약으로 알았었다 그때는 아직 순영이가 꽃으로 이르면 아직 필 생각도 안 하는 봉우리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봉구를 정답게 생각하면서도 그와 일생을 같이 할까 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봉구가 감옥에 간 뒤에 한참은 퍼 섭섭도 하였으나 셋째 오빠가 붙들려간 뒤에는 그 일이 근심이 되어서 봉구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그러다 다시 기숙사에 들어오고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맑은 하늘과 같은 처녀의 밤에는 봉구의 그림자가 오래 머물 동안도 없었다 봉구가 순영의 눈앞에 나서자 지금까지 관병식에 온 병정들 모양으로 수없이 모여섰던 남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고 봉구에 때 묻은 학생복에 되는대로 머리를 갈라붙인 모양만이 마치 자기를 위협하는 듯이 또는 보호하려는 듯이 앞에 우뚝 섰다 그러나 그 모양으로 봉구를 길게 생각할 새도 없었다 여관 하인이 와서 작은아씨 오라버님께서 잠깐 오십사고 하고 나갔다 순영은 여자의 본능으로 옷구름을 다시 메고 얼른 머리에 손질을 하고 오빠의 방으로 갔다 들어서면서 놀랐다 백이와 있는 까닭이다 순영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만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도 우연히 놀러 왔다가 두 분께서 오셨단 말을 듣고 하면서 담배를 화루에 놓고 일어나서 은근히 인사를 한다 순영은 얼른 이번 길도 해주 아주머니 핑계와 같이 순기가 자기를 깨어난 것임을 깨달았다 처음 동네로 오자고 할 때도 어째 그럴듯한 예감이 없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백을 보았으면 하는 맘도 있었다 그러나 봉구를 금방 생각하다가 이제 백을 대할 때에는 순영의 가슴은 몹시 울렁거렸다 자기 앞에는 무슨 큰일이 가로막힌 듯하여 머리가 쭈뼛하도록 무서운 생각이 나고 당장의 이 방에서 뛰어나와서 서울 기숙사로 달아나고도 싶었다 그러나 순영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없이 자기도 알 수 없는 무슨 힘에 질질 끌려가는 것만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순기는 새로 자파 직수인 무역상을 시작한다 하여 약 일주일간 대판을 다녀올 테니 순영은 그동안 기다리고 있으라고 떠나버리고 순기가 있던 방에는 백이 올라왔다 순영은 순기의 이 행동이 심히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혼자 떨어져 있었다 순기가 떠나는 것을 부산까지 전송하고 순영은 백과 한 자동차를 타고 10시나 가까운 깊은 밤에 동네로 같이 올라오게 되었다 그때 순영은 일종의 무서움을 깨달았으나 백은 극히 신사답게 자동차로 오는 동안에도 순영이를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함으로 순영은 속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의외라는 듯이 또는 바라던 바가 만족한 듯이 기뻤다 그러다가 여관 앞에 다다라서 자동차에서 내릴 때 백이 순영의 손을 꼭 쥐어 내려왔으나 그것은 서양식으로는 의뢰하는 일이라 하여 아무렇지도 않았다 순영은 목욕을 갈까 하다가 호흡백과 만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만두고 간단하게 잘 때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흥분이 되어 잠이 들지를 않고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이 끊임없이 끌어올랐다 불을 안 꺼서 그렇다 불을 꺼야 하고 순영은 전등을 껐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도 다 잊어버리려는 듯이 머리를 한 번 흔들고는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사람이 하는 모양으로 숨소리를 내어 숨을 쉬었다 그러나 잠이 들지를 않았다 눈앞에는 봉구가 나서고 백이 나서고 피부인이 나서고 인순이가 나서고 셋째 오빠가 나서고 기숙사 방에 걸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의 모형이 나선다 그러고는 또 봉구가 나오고 백이 나오고 이 모양으로 끝없이 되풀이한다 만일 백이 이리로 들어오면 하고 불현듯 순영은 몸을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점잖은 이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제 생각을 작수해버렸다 그러나 만일 들어오면 하고 순영은 스스로 물었다 물론 거절하지 준절하게 거절하지 하고 순영은 결심하는 듯이 주먹을 불끈지었다 그러할 때 순영은 자기에게 일종의 위험이 생김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안심한 듯이 또 자미들 양으로 머리를 한 번 베개에 비볐다 밖에서 바람 부른 소리가 들린다 휘이 소리가 나고는 덧문이 덜걱덜걱 소리를 낸다 셋째 오빠가 순사에게 붙들려가는 무서운 꿈을 꾸다가 순영은 무슨 소리에 놀라서 잠결에 숨소리를 죽였다 순영씨 하고 누가 부르는 것 같았다 순영은 눈을 떴다 그러나 자던 눈에 캄캄한 어두움 뿐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다 전등을 켜리라 하고 일어나려 할 때 누가 뒤로 자기를 껴안으며 나요 나요 하였다 백이다 백이다 하고 순영은 몸을 움직이려 하였으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노세요 노세요 하는 소리는 떨릴 뿐이요 크지는 않았다 용서하시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아시오 자 오늘 허락을 하시오 그리고 순기영이 오시는 대로 곧 혼인을 합시다 한다 그러나 순영은 더할 수 없이 욕을 당하는 듯하여 분이 치밀어 올라왔다 이것은 모욕이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고 순영의 목소리는 고요하던 여관에 공기를 울렸다 그러나 백은 순영보다 육체의 힘으로나 의지의 힘으로나 짐승같은 욕심의 힘으로나 순영의 대적이 되기에는 너무 강하였다 순영은 후일에 백이 억지로 자기의 정조를 깨트린 것이다 하고 변명하였으나 만일 순영이가 진실로 백을 저항하려 하였으면 저항할 길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첫째 소리를 질러 망신을 살 것이 무서웠고 둘째는 백을 망신을 시켜서 백이 전혀 돌아보지 않을 것이 무서웠고 셋째는 순영이 속에 움직이는 욕의 힘이 무서웠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하고 백의 말은 점점 이해가 없어져가고 그의 식은거리는 입김은 마치 성난 맹수와 같았다 응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다 감쪽같다 하고 순영의 성난 것은 가라앉았다 참 일순간이었다 일순간보다도 더 짧은 순간이었다 그렇게 짧은 순간에 사람의 성격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순영은 엄한 교육을 받았다 좋은 말도 많이 들었다 정조가 굳어야 할 것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하고 유혹이 부를 때 또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일생의 행복이 아주 영영 지나가 버리고 마오 하고 유혹이 위협할 때 그것을 이길 아무 준비도 없었다 피부인도 여기서 순영의 교육에 실패한 것이다 아침에 한여가 숯불과 끓인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창문을 열어 환한 아침빛이 확 들어올 때 순영은 화로에 숯불을 일으키고 앉았던 한여를 바라보았다 그는 젊고 예쁘고 젊은 여자에게서 항영 보는 얌전함이 있었다 그 한여는 불을 피워놓고 차 한 잔을 따라 순영의 앞에 놓고는 방끝 웃으면서 나가버리고 말았다 저 계집애도 처녀일까?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여관에 하인으로 있는 저 계집애도 아직 처녀일까? 이러한 생각이 날 때 자기가 몹시 부끄러웠다 순영은 차를 들어 마시려고 일어나 앉았다 열병을 앓고 난 사람 모양으로 무섭게 목이 말랐다 차잔을 들다가 순영은 멈칫하였다 앤손 무명지에 번쩍번쩍하는 금강석 반지가 눈에 띈 것이다 자 표로 이거 줄게 무엇은 안 주나 달라는 것은 다 주지 하고 어린애를 달래는 모양으로 이 반지를 끼워주며 울고 있는 자기를 달래던 백의 짐승과 같은 모양이 나타난다 그렇게 공순해 보이고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것도 다 껍데기다 그는 사람이 아니여 짐승이다 하고 순영은 반지를 빼어서 부서져라 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던졌다 그러나 원망스럽고 분한 눈을 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그 반지의 보석이 부서지지 않았나 하고 찾아보아서 그것이 무사한 줄 알고는 울기를 시작하였다 순영은 울수록 더욱 슬퍼짐을 깨달았다 마치 끝없이 자라오를 듯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던 나무가 갑자기 순을 잘린 듯한 절망 섞인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다 천하에 저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저보다 큰 사람도 없고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밖에는 고개를 숙일 때도 없는 듯한 처녀의 자랑이 일시에 여지없이 부서져버리고 자기는 길에 다니노라면 수없이 보는 기름 묻고 때 묻은 사나의 장난감으로 실컷 밝히고 이 기운 보통 여자와 같은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물며 자기의 행실은 분명히 남에게 알리지 못할 더러운 죄악인 것을 생각할 때 순영은 가슴을 북북 긁고 싶도록 분하고 온통하였다 예끼 짐승 같은 놈 하고 순영은 백이 자기 앞에 서 있기나 하는 듯이 누려보았다 짐승이다 짐승이야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그렇게 점잖은 가면을 쓰던 것이 그렇게 금시의 짐승과 같이 숭없고 더러운 놈이 되어버리나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순영은 백이 자기를 어떻게 추하게 음탕하게 대하던 것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방바닥을 치며 앞으로 엎어졌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두 손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지어뜯었다 아 어찌하나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일이다 이때 백은 자기 방에서 유쾌하게 한 잠을 자고 나서 목욕하러 갔다 오던 길에 순영의 방문을 열었다 순영은 문이 열리는 것을 알고 고개를 들더니 가요 가요 들어오지 말아요 하고 백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백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 하였으나 빙글에 웃고 문을 닫고 도로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 계집애나 처음에는 다 저러는 법이지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웃었다 여러 번 계집애를 깨트려준 경험을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만 지나면 제 편에서 달라붙을 걸 하고 백은 순영을 손에 넣은 것이 유쾌하였다 그래서 한여를 불러서 아침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술을 잘 데워오라고 이르고 순영에게도 만나는 특별한 반찬을 주라고 일렀다 그러나 순영은 백의 얼굴을 볼 때 더욱이 자기가 그렇게 분해하고 슬퍼하는 양을 보고 도리어 빙글에 웃는 것을 볼 때 심히 분하였다 대들어서 그 웃음띈 눈가를 손가락으로 핥혀 빼내어서 입으로 아작아작 씹어버리고도 싶었다 순영은 미친 사람 모양으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올라와서는 곧 주섬주섬 짐을 쌌다 한여가 밥을 가져왔으나 먹으려고도 않고 인력거 하나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또 짐짝에 얼굴을 대고 한바탕 울었다 나는 서울로 갈 테야 하고 순영은 어린애 모양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순영은 깜짝 놀랐다 자기에게는 한 푼도 돈이 없었다 인력거 값은 무엇으로 주고 차표는 무엇으로 주나 이것을 생각할 때 순영의 눈에서는 더욱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리고 피부인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러할 때 한여에게서 순영이가 울고 짐을 싸고 인력거를 불렀다는 말을 듣고 백이 순영의 방으로 왔다 백이 순영의 방으로 들어와도 순영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백이 순영이 엎디어 우는 양을 보고 빙글에 웃더니 방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보고 놀라는 양을 보이고는 얼른 집어서 가방 위에 순영의 머리맡에 깔린 순영의 손을 잡아당겨 어젯밤에 끼우던 모양으로 끼우려고 하였다 그때 순영은 벌떡 일어나면서 그걸랑 도로 가지세요 난 그런 것 그런 더러운 것은 싫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글쎄 왜 이로우 이왕 된 일을 이러면 어찌하오 자 남편이 주는 것은 일생에 지는 것이 옳지요 하고 떨어졌던 그 반지를 다시 집어들고 순영의 곁으로 간다 남편? 하고 순영은 눈을 크게 떴다 암 남편 아니요 내가 오늘부터면 순영씨 남편 아니요 자 그러지 말고 하고 백은 순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손은 차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학교로 갈 테에요 나를 인력 것 값과 3등 차표 하나만 사주세요 그리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순영은 무서운 것을 피하는 사람 모양으로 고개를 돌렸다 백은 반지를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우툭커니 섰더니 글쎄 가실 때 가시더라도 아침이나 자시고 이야기나 더 하다가 가시지 지금 나가면 차가 있나요 그렇게 꼭 가셔야만 되겠거든 오늘 밤차로 가시지 자 아침이나 자시오 하고 종을 누른다 차 시간이 없다 순영은 생각하였다 과연 차가 없을 것이다 벌써 아침 10시가 아니냐 이제는 밤차밖에는 없을 것이다 순영은 낚심하는 듯이 방바닥에 포 고꾸러졌다 한여가 왔다 백은 아침을 다시 가져오기를 명하고 순영의 등을 만지면서 자 일어나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슬픈듯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는 행복된 생활이 있지 아니하오 낯살이나 먹은 남편을 그렇게 못 견디게 굴지 마시오 자 일어나 아침 자시오 하고 어머니가 우는 자식을 달래는 모양으로 백은 순영을 안아 일으킨다 순영은 더 반항하려고도 아니하였다 다만 기운도 다 빠지고 정신도 다 빠진 사람과 같이 되어 백을 미워하고 원망할 경황도 없는 듯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갑자기 세상이 암흑이 되어 버릴까 마치 환하게 광명으로 찬 천당에서 영원한 지옥의 암흑 속에 떨어져 버린 것 같다 또 어쩌면 이렇게 갑자기 내 몸이 작아지고 더러워지고 천해진 것일까 마치 백설 같은 흰 날개를 펄럭거리며 한없이 넓은 허공을 자유로 날아다니던 천사의 몸으로서 갑자기 날개를 분질리우고 구린내 나는 더러운 누더기에 감기어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잡혀 갇혔던 토굴 속에 이빨에 피 묻은 사자들과 같이 갇힌 듯 하였다 순영은 자기가 이 모양으로 갑자기 무서운 변화를 겪은 것을 놀라는 동시에 어저께까지의 자기가 몹시 그립고 부러웠다 그러나 어저께까지의 자기는 지금의 자기 얼굴에 침을 탁 뺏고 비웃는 눈으로 나를 힐끗힐끗 보면서 높이 높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이야 다시는 나를 못 만나 이 제마는 더러운 년아 하고 애치는 듯 하였다 백이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날 저녁 차로 순영은 서울로 올라와 버렸다 기숙사에는 인순이와 집 없는 다른 여학생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을 이용하여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그리운 집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다 순영이가 의회에 속히 돌아온 것을 보고 인순은 한편으로 이상하게 알았으나 퍽 반가워하였고 순영도 인순이가 무척 정답고 반갑고도 한 끝으로는 미안하였다 전에는 인순을 언니라고는 부르면서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으로 속으로 알아왔으나 지금은 자기는 도저히 인순이와 같이 깨끗한 사람의 곁에는 갈 수도 없는 것 같이 부끄러웠다 순영아 너 웬일이냐 갑자기 서너 살 더 먹은 사람 같구나 하고 참다 못하여 얼마 후에 인순이가 순영에게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을 때 순영은 가슴이 찔리는 듯 하였다 과연 순영이 몹시 변하였다 그렇게 항상 방글방글하던 아이가 요새는 말도 없고 항상 무엇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동무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동네 온천 일은 하나님 밖에는 아는 이가 없는 듯 하였다 꽃피는 봄이 되어 순영은 4년급에 진급을 하였다 명년이면 졸업이다 봄방학 동안의 순기는 여러 번 순영을 불렀으나 순영은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순영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버리시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하고 그 추운 겨울밤에 학교 뒤 바위 밑에 눈 위에 꿇어 엎디어서 울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고 자기도 인재부터는 일생에 결코 결코 짐승과 같은 남자를 접하지 않고 피부인 모양으로 일생을 교회 일과 교육에 바치리라고 결심을 하였다 그러고는 피부인에게 동네 사건도 다 자백해버리고 피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와 늘 함께 있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이튿날 하하쿠에 피부인의 방해를 찾아갔으나 마침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그러고는 어찌어찌 점점 결심이 무뎌서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어지고 그럭저럭 한 학기를 지내어 왔다 그러다가 학년시험이 끝난 뒤에 김씨가 피부인 집에 와서 한 번 더 순영에게 약혼을 청할 때 순영은 이때야말로 내 결심을 말할 기회로구나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였다 피선생님 저는 일생에 혼인을 안고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 일과 교육에 종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 많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면 이제부터 일생을 선생님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피선생에게 대한 말로써 김씨의 청혼을 거절해버렸다 그 순간에 순영은 마치 눈앞에 하나님을 배웁는 듯 하였다 그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하는 딸 순영아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한다 그리고 네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힘을 준다 하시는 듯 하였다 순영은 마치 기절하는 사람 모양으로 천지가 아득하여짐을 깨달았다 다시 정신을 차릴 때 순영은 실심한 듯이 앞에 고개를 수그리고 앉았는 김씨의 기름 흐르는 머리를 가엾게 여기는 듯이 내려다보며 김선생님? 하고 불렀다 벌써 약혼 반지까지 준비하여 가지고 오늘은 꼭 순영을 내 손에 넣으리라고 친한 친구들에게 그날 저녁에 새로 지은 집에서 약혼 피로를 한턱 내기까지 약속하여 놓았던 김씨는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 모양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좀 간사하고 아첨하는 듯한 눈에는 눈물이 빛났다 순영은 높은 자리에서 밑에 있는 자에게 호령하는 듯 훈계하는 듯한 태도로 선생님께서도 이미 한 번 혼인하셨던 일도 있고 또 연세도 사십이 가까우니 이제는 혼인하실 생각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지금 우리 조선에는 일신의 행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민족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이가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같이 학식도 많으시고 명망도 높으신 어른이 그런 일을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저는 선생님 같으신 어른이 이 여학생을 따라다니는 양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에 김씨는 물론 이 여니와 피부인도 너무 의외여서 오하니 벙벙하여 한참은 말이 없었다 순영은 그러고는 일어나 나왔다 문 밖에는 서너 계집애가 순영이 약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키고 엿듣고 섰다가 순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비켜나면서 예 시원스럽게도 말을 했다 그 김가 녀석의 낯바닥을 좀 보았다면 하고 킥킥 웃으며 달아났다 김씨는 순영에게서 이러한 선고를 받고 나와서는 머리가 아프다 하고 어디로 가버리고 말고 서울 안에서는 한참 동안 그를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순영의 말을 엿듣던 세 계집애 입으로 전지전지하여 교회 안에는 쭉 돌았다 다들 이 말을 듣고는 재미있다고 웃었다 그리고 순영의 믿음이 굳고 생각이 도자한 것을 칭찬도 하고 비웃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영의 마음은 여름 구름과 함께 움직이기를 시작하였다 순영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를 못하였다 그의 밤 한 구석에는 항상 바람이 될지 비가 될지 검은 구름점이 떠돌았다 그러할 때마다 순영은 기도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듯 하였다 이 모양으로 여름도 점점 깊어서 방학 때에 가까워졌다 하루는 학위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순영이가 인순과 함께 복습을 하는데 고등부에 다니는 아이 하나가 와서 순영 씨 사감 선생님께서 오시래요 하고 불렀다 사감 선생님? 하고 순영은 놀랐다 사감 선생님은 4월 학기부터 새로 들어온 이다 피부인이 사감을 겸하여 오다가 점점 나이도 들고 몸이 괴로울 때가 많아서 미국에서 금년에 새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강 부인이라는 이가 사감이 되었는데 이가 사감이 된 뒤로는 학생들은 마음을 펼 새가 없었다 그는 애정도 조금도 없고 오직 엄하기만 한 선생이었었다 그가 젊어서 기생으로 있다가 중간에 강참령의 첩으로 갔다가 감창령이 죽은 후에 거기서 얻어가지고 나온 몇 천원 돈으로 단연한 결심을 하고 미국을 갔다 간지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 그래서 강 부인이라면 여자의 모범으로 일반에게 많은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자기의 과거가 과거이기 때문에 마치 여자이던 모든 것 즉 애정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내버리고 남자 중에도 가장 쌀쌀하고 매서운 남자와 같이 되어버려서 학생들은 그의 앞에 불려가면 검사의 앞에 불려간 죄인 모양으로 벌벌 떨었다 무슨 일이야? 사감 선생님이 왜 너를 부르니? 하고 인순도 의아롭게 물었다 순영이가 강 부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강 부인은 타이프라이터에 무슨 편지를 쓰느라고 순영이가 인사하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사람을 불러놓고 짐짓 무슨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인 줄은 학생들이 다 안다 순영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다 그의 눈에는 동네 사건이 번쩍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알리야 있나? 하고 순영은 태연하게 강 부인의 편지 찍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우트컨이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예수, 마리아, 사도들, 강 부인의 선생들 이러한 그림과 사진이 둘려 걸리고 사치한 빛은 하나도 없었다 강 부인에게 남은 것은 그의 천연한 미인의 자태와 온 모양이다 옷은 대게 검은 빛이나 산동 주빗 밖에 안 입건만 감은 퍽 감나가는 것을 택하고 모양도 심히 얌전하였다 참 젊어서는 미인이었겠다 하고 순영은 속옷 타고 앉아서 타이프라이터를 찍는 강 부인의 한편 쪽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그의 이마에서 콧나루를 지나 동그레한 턱으로 내려온 선이 어떻게 예뻤는지 몰랐다 비록 가까이 가보면 얼굴에 가는 주름이 약간 있지만 이렇게 몇 번쯤 떠나서 보면 젊은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고 윤택하였다 다만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서 살빛이 좀 늘었다 이것이 강 부인의 젊어서부터 가지고 오는 자궁병에도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섰을 때 타이프라이터 소리가 뚝 그치며 강 부인은 고개를 들고 오른편 둘째 손가락을 한 번 꼬부린다 이것은 가까이 오란 말이다 순영은 강 부인의 책상 머리에 섰다 자 이것을 봐 하고 양 봉투에 넣은 편지 한 장을 주며 그것을 보고 내게 할 말이 있거든 내가 이 편지 봉투를 쓰는 동안에 생각을 해둬 하고 편지를 꺼낸다 피봉에는 이와학당 김순영양이라고 썼다 그러고는 붉은 연필로 니은자 표를 하였다 이것은 사감 선생이 편지를 검열하다가 불혼하다고 인정하는 표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학생은 대개는 그 이튿날 기도의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을 당하고 적어도 한 번은 사감실에 불려서 눈물이 쏟아지도록 책망을 당하는 법이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뽑아들었다 그 편지 속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씌여 있다 대강 뜻은 순영이가 백윤희와 동네 온천에서 추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과 그러고도 시치미를 떼고 가장 깨끗한 처녀인 듯이 빼고 있다는 말과 만일 제재를 해결하고 곧 학교에서 나오면 좋지만 만일 안 그러면 좋지 못한 일을 당하리라는 위협이었다 순영은 앞이 아득해졌다 누가 이런 줄을 알았을까 아무도 알 리가 없는데 그러나 순영은 이럴 때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편지를 도로 봉투에 넣어서 사감의 책상 위에 놓았다 이렇게 태연하게 하는 것이 좋을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래 이게 웬 소리요 하고 사감이 철피를 픽 집어내던지며 물을 때 저는 모릅니다 하고 순영은 기가 막히는 모양을 보였다 작년에 동네에 갔던 일은 있소? 하고 사감은 순영의 가슴 속을 깨뚫어 보려는 듯한 눈으로 순영을 본다 네 오빠하고 가서 하루 묵어서 왔습니다 누가 무슨 원염으로 그런 편지를 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고 순영은 울었다 사감은 한참이나 순영의 모양을 바라보더니 그의 얌전하고 천연한 태도에 정이 드는 듯이 일어나 순영의 어깨를 만지며 어서 나가오 내 잘 조사해 보지 한다 순영은 사감의 방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의 유순한 태도가 도리어 순영의 가슴을 찔렀고 잘 조사해 보지 하는 말이 냉수를 머리에서 내려 얹는 듯 하였다 방에서 인순이가 근심스럽게 기다리다가 순영이가 낙심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 왜 부르든 어떤 못된 놈이 무슨 편지나 했든 하고 동정하는 눈을 향한다 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어떤 놈이 뭐라고 했어 걱정 마라 너 울었구나 그까짓 사낸 놈들이 그런 편지를 했으면 어떠냐 그까짓 편지야 밤낮 오는걸 이 모양으로 대답도 없는 자기를 보고 위로하느라고 애쓰는 인순의 호의까지도 순영에게는 도리어 바늘 방석과 같이 온몸을 찌르는 듯 하였다 그 편지가 순영의 한참 동안 고요하였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왜 모처럼 잊어버리려 하는 순영의 양심의 괴로움을 새로 끌어 일으키나 모처럼 순영이 자기까지도 아주 그 더러운 기억을 잊어버리고 일생을 피부인과 같이 깨끗이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때 무엇하러 그러한 편지가 들어왔나 그 편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수록 더욱 그것이 심상한 사람의 짓은 아니요 무슨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인 듯 하여 몸서리가 지도록 무서웠다 이번뿐이 아닐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시커먼 손이 일생을 두고 순영을 따라다니면서 야속히도 순영의 옛 기억을 끌어내어서는 순영의 간을 바짝바짝 줄일 것 같다 그러다가 언제나 한 번 순영의 부끄러운 옛 기억을 말썽 많은 사람들 앞에 펴놓고 그 시커먼 큰 손이 큰 소리로 애쳐서 자기의 재상을 들추어 자기로 하여금 영영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것도 같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순영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무섭고 의심이 났다 인순이까지도 자기의 비밀을 죄다 알고 앉아서는 자기를 빈정거리고 마음 졸이게 하느라고 모르는 채 하는 듯하고 부신코 찾아오는 동무들까지도 심술굳게 자기의 눈치만 보러 오는 듯 하였다 그래서 사간방에서 나온 뒤로부터 순영은 잠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따뜻하고 행복스럽던 온 천지가 변하여 순영에게 저주의 독한 눈살을 몰아붓는 것 같았다 아, 제 값이다 하고 순영은 그날 밤에 학교 뒤 큰 바위 밑에서 혼자 탄식하였다 암만 해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할 검은 손이 한사코 나를 따라다니면서 동네 사건을 가지고 나를 비웃고 위협할 것이다 별 수 없다 별 수 없다 시험을 다 마치는 날 순영은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무러나 사감선생에게 그 편지가 온 때부터 사감선생과 피부인이 순영에게 대한 태도가 퍽 변화해진 것 같다 싸늘해진 것 같았다 이전 같으면 마땅히 자기에게 시킬 만한 일도 일부러 자기를 따고 남에게 시키는 듯 하였고 명년에 미국 보내는 것도 혹은 인순이를 말하고 혹은 순영이와는 아주 원수라 할 만하게 서로 미워하는 혜원이 말도 하게 되었다 하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거니와 근래 와서는 혜원이가 자주 피부인을 찾는 듯도 하고 또 예전에 순영이 자기 일신에게 모였던 온 학교의 사랑과 존경이 점점 자기의 몸을 떠나며 반은 인순에게로 반은 혜원에게로 가버리고 말고 자기는 비웃는 눈으로 밖에는 돌아보지도 않는 듯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치 맏딸 아기의 특권을 빼앗긴 모양으로 한 끝으로는 서운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그놈의 뾰족뾰족한 학교 집까지도 비웠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순영의 비밀을 알리는 만무하지만 순영의 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자기를 돌려놓는 듯만 싶었고 또 학교한 사람들도 웬일인지 순영에게 대하여 다소간 범연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잠재의식과 순영의 잠재의식이 서로 교통하는 까닭이라고나 할까 이리하여 시험을 다 끝내는 날까지 순영은 아주 세상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피부인한테도 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인순이와도 될 수만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귀에 있는 대로 혼자 있기만 원하였다 이것이 피부인이나 인순의 눈에 안 띄었을 리가 만무하고 또 근심이 안 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순영의 눈치만 볼 따름이오 너 무슨 까닭이 있구나 하고 물어보고 싶으면서도 참았다 그러고는 각각 여러 가지 상상으로 순영에게 일종의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방학되는 날 다른 학생들은 다 집으로 달아났으나 순영은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또 오라는 말도 잊기 전에 둘째 오빠의 집에 가기도 싱거웠다 그렇지만 학교에는 잊기가 싫었다 둘째 오빠의 집에라도 가고 싶었고 아무데도 좋으니 학교 아닌데면 좋을 듯 싶었다 그래서 갈까 방학되었으니 데리러 와달라고 엽서를 할까 하고 온종일 학교 바당으로 헤매다가 그날 밤은 인순이와 같이 자고 이튿날 식전에 순영이가 둘째 오빠에게 데리러 와달라는 편지를 붙이려 할 때 3월 방학에 하던 모양으로 어몽과 인력거가 왔다 순영은 뛸 듯이 기뻤다 언니 나는 가오 하고 여러 날 만에 처음 웃는 낯으로 인순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냥 뛰어나오다가 잊었던 것을 생각하는 듯이 피부인에게로 뛰어가서 하직을 하고 나오려 할 적에 피부인은 근심스러운 듯이 순영을 붙들며 순영이 요사이에 무슨 괴로움이 있어 괴로움은 다 재요 괴로움을 맘속에 오래 두면 영혼이 썩어지요 순영이 지금 대단히 위태한 때요 사람 한 번 잘못하면 아주 일생 잘못하는 것이요 네 들으니 순영이의 둘째 오라버니 좀 좋지 못한 사람이요 순영이 조심하오 나는 순영이를 딸같이 사랑했소 그런데 순영이 지금 좋지 못한 괴로움이 있는 거 보니 슬퍼 하고 만족한 대답이나 구하는 듯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순영을 내려다본다 피부인의 말은 마디마디 순영의 가슴을 찌르는 듯 하였다 일찍 김씨를 충고할 때 여왕과 같은 자기의 태도와 감옥의 교회사의 흉계를 듣는 파렴치 재의 재수와 같은 오늘의 그의 태도에는 무서운 차이가 있었다 순영은 그 차이를 볼 때 정신이 아득하도록 슬펐다 학교 문을 나설 때 순영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10년 적공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듯 하였다 그래서 아주 영원히 학교를 작별이나 하는 듯이 슬픈 얼굴로 다시금 뒤를 돌아보았다 아 다시 만날 수 없는 무엇을 내가 잃었다 하고 긴 공장을 끼고 인력거에 흔들리면서 순영은 생각하였다 암만 해도 인생이 찌그러졌다 하고 순영은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생각이 잠이 있다는 듯이 혼자 웃었다 그러할 때 인력거가 대한문 큰 거리에 나왔다 거기는 더운 날이지만 자동차도 다니고 1인 청인 할 것 없이 사람들도 많이 다녔다 기숙사에서 생각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다 저 사람들은 사감선생의 절제도 받지 않고 기도의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모두 제멋대로 먹고 마시고 짓거리면서 곧잘 살아간다 보라 그들의 더위에 상기한 땀 흐르는 얼굴에는 자유로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 순영은 지금까지 자기의 몸을 내리두르던 무거운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듯이 몸이 가뿐해졌다 그리고 인력거가 부각을 향하고 달릴 때에는 난데없는 서늘한 바람조차 자기의 근심에 다는 몸을 샅샅이 지켜주는 듯 하였다 에라 세상은 넓은 것을 하고 순영은 유쾌하게 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순영의 맘대로 되었다 도리어 바라던 이상으로 되었다 예 백이 날더러 너를 데리고 원산 별장으로 오라고 했다 하고 순기는 순영이가 아주 똑 잡아떼는 태도가 없어진 것을 본 뒤에 편지 한 장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주면서 말하였다 이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이 별장은 어떤 이태리 부인이 원산 경치를 사랑하여 지어놓은 것이라 하오며 오래 돌아보지 아니하여 집이 태락하고 마당과 길에는 풀이 자랐사오나 그것이 도리어 운치 있사없고 달밤에 난간에 기대어 바다와 먼 산을 바라보는 경치는 내 자랑 같지만은 더할 수 없이 상쾌하여이다 그러나 이것도 다 그이를 위한 것이라 그이가 있고서 쓸데 있는 것이니 오는 15일 전으로 형도 함께 오시기를 바라오며 먼저 기별하시면 정거장에 나가 맞으려 하나이다 또 이곳은 원산 시가에서 발동기 배로도 한 시간이나 넘어오는 데라 극히 조용하오며 이러한 심이 긴 편지다 그런데 그 편지에 군데군데 거슬리지 않으리만큼 점잖게 순영을 그리워한다는 뜻과 모든 것을 순영을 위하여 한다는 뜻을 표한 것이 순영이 보기에 퍽 아름답고 점잖았다 다만 영문식 교육을 받은 순영에게는 한문식인 백의 어조가 불만한 듯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은근한 맛이 있었다 짐승 같은 것 하고 그를 물어뜯어주고 싶던 생각보다도 그의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살이 그립고 힘있게 자기를 꽉 껴안던 두 팔이 그리워졌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며칠 동안에 하고 혼자 물었으나 가는 대로 가자 인생의 향락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쌍끗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 너 가련? 하고 순기가 근심스럽게 순영에게 물을 때 글쎄? 하고 주저하는 듯한 순영의 대답을 듣고 순기는 글쎄 할 것 없다 백이 금년 가을에는 아주 혼인식을 해버리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도 가서 피차에 의논도 해야지 지난 봄방학에도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 것을 내가 안 나와서 어떻게 백이 낙심을 했는지 모른다 하고 순영이가 돌아설 틈이 없게 복병을 해놓았다 예전 동네서 모양으로 혼자 내버리고 달아나지 않으신데야 하고 순영은 어리광을 부렸다 순기는 글쎄 달아나지 말라면 안 달아나지 하고 빙글에 웃었다 순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리하여 순영은 한여름을 원산 바다에 따른 섬 별장에서 백으로 더불어 아무도 꺼리는 사람 없이 순전한 부부 생활을 하였다 처음에는 인사 체면도 돌아보아서 딴 방에 자리를 폈으나 일주일이 못하여서 아주 한자리에서 자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오작 3,4일에 한 번씩 몸이 피곤한 것을 쉬기 위하여 딴 방에서 잤다 순기도 상당한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삼 일이 못하여 가버리고 별장에는 하인들 밖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대메 또 순영이도 점점 수줍은 티와 학교에서 쓰고 있던 탈을 벗어버리게 대메 백과 순영과는 마치 여러 해 같이 살아온 흠없는 내와 같았다 순영이가 10년 동안 학교에서 얻은 금박은 극히 떨어지기 쉬운 것이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에 그 금박은 일주일이 못하여 벗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순영은 차차 백과 동무하기 위하여 술 한 잔을 마시기와 담배 한 머금 빨기까지도 가장 쉽게 배워버렸다 바다로 향한 누마루 위에 비스듬히 누워 독하고 단 서양 술에 얼큰히 취하여 향기로운 청지연을 피우고 있는 순영의 모양은 여학생 시대에 얌전보다도 무섭게 사내를 호리는 힘이 있었다 백은 순영을 바라보고는 끝없는 기쁨에 취한 듯 하였다 심부름하는 하인들까지도 입을 삐죽거릴 만큼 두 사람의 태도는 나날이 난잡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언제 할까? 하고 백이 부르면 흠! 결혼은 먼저 하고 식은 나중에 하는구려? 하고 순영이가 담배 연기를 백의 얼굴에다 푸 불어보내며 빈정거린다 누군 안 그러나? 허? 계집애들은 다 쓰게 되었어 세상에 당신 같은 불량한 이가 많으니까 결혼은 먼저 하고 식은 나중에 하게 되는구려? 왜 나도 본래는 이런 계집애가 아니라오? 이러한 회화를 하게 되었다 심지어 몇 번 내 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계약대가 가까워 순기와 함께 발동기선을 타고 근 50일 만에 백의 별장에서 나올 때에는 순기도 기가 막히는 듯한 얼굴로 순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아니 바라볼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모두 오빠 때문이죠 하고 순영은 에라 빌어먹을 것 하는 태도로 바스켓에서 청지연 하나를 꺼내어 피어물었다 너 담배 먹니? 하고 순기도 놀랐다 무언 못 먹어요? 술은 못 먹어요? 하고 순영은 일부러 하는 모양으로 청지연 연기를 해풍해 길게 날리면서 그래 오빠 장사는 잘 되어요? 하고 빈정거리는 듯이 물었다 순기는 미안도 하고 무안도 하다는 태도로 외면을 하면서 예 가을에는 결혼식을 해버리자 백도 그것을 원하는 모양이다 하고 동문서답을 한다 흠 아무 때나 하죠 그런데 장사는 잘 돼요? 그저 그렇지 아차 저기 물고기가 뛰는구나 하고 순기는 일어나 순영의 말소리가 안 들릴만한 곳으로 가버렸다 흠 원산만 내리면 이것도 못 먹지 하고 순영은 또 곤련 한 대를 피어멀고 무심도 한듯이 다안도 한듯이 파란 바닷물을 내려다보았다 벌써 가을맛이 있다 하늘에 그은 산의 날들이 분명하였다 그날 밤 11시 차에는 해수욕장에 왔던 사람들이 많이 탔다 순영은 아는 서양 사람과 조선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조금도 꺼림없이 용서하세요 나는 몸이 고내서 하고 침대로 들어가고 말았다 50일 하고 순영은 50일 동안 백과 같이 지내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러할 때에는 지금 차에서 만났던 선교사 부인 교사 장차 혼인하려는 사람 여학생 이러한 사람들과 기숙사에 있는 피부인 인순이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 50일 아 과연 변화만은 50일이다 하고 순영은 한숨을 쉬었다 과연 이 차로 올 때 순영과 지금 갈 때 순영과는 무섭게도 달라진 딴 사람이었다 기숙사에 돌아온 순영은 전이나 다름없이 예쁘고 얌전하였다 도리어 여름방학까지 가지고 있던 근심스러운 빛도 다 없어지고 예전과 같이 유쾌하게 방글방글 웃게 되었다 인순이도 너 여름방학이 퍽 좋았던 게다 혈색도 좋아지고 또 정신도 쾌활하게 되었으니 하고 기뻐해 주었다 그러면 순영은 음 아주 경치가 좋아 공기도 좋고 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처음 몇 날은 담배와 술이 좀 먹고 싶어서 괴로웠으나 아직 그렇게 인이 박힌 것은 아니라 3, 4일이 지남해 그다지 견디기 어렵도록 먹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퍽 유쾌하게 며칠을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 크리스마스 임시 해서는 백과 혼인식을 거행하기로 또 그 혼인식은 예수교의 예식으로 예배당에서 거행하기로 모두 승낙을 하였으나 다만 절대로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 순영은 돈과 육의 쾌락에 심히 기뻤다 피부인을 따라가거나 인순과 뜻을 같이하거나 그런 일은 침 뱉어버릴 우스운 일이요 아직 세상 모르는 어리석은 계집애들의 꿈이라 하였다 과연 선주의 말은 옳았다 선주는 자기보다는 아무리 보아도 선진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순영이 자신도 깨달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피의 부인이며 다른 모든 동무들을 비웃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는 이것 봤군 하고 자기의 영화로움을 자랑하는 태도를 가졌다 하루는 순영이가 자기의 행복을 감추려다 못하여 조용한 틈을 타서 인순에게 자기가 혼인 정했단 말을 자랑삼아 하고 앉았을 때 보통부 어린 여학생 하나가 순영에게 편지 한 장을 전하고는 아무 말 없이 달아나버린다 순영은 무심증 놀라면서 그 편지를 떼어보았다 노트북장에 철필로 똑똑하게 길게 쓴 편지다 나의 사랑하는 순영씨께 하는 허두를 읽어보고는 얼른 편지 끝을 보았다 신봉구라고 이름이 씌어있다 순영은 숨이 막힐 듯이 깜짝 놀라며 아 신봉구 하고 소리를 쳤다 신봉구? 하고 인순도 같이 놀라며 순영의 손에서 떨리는 편지 끝을 보았다 그이가 언제 감옥에서 나왔니? 어디 그 편지 좀 보자 순영은 정신없이 봉구의 편지를 인순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멀거니 3년 전 셋째 오빠 순홍과 봉구와 자기가 함께 피신해 다니던 일과 봉구가 붙들려간 뒤에 자기가 남모르게 한참 동안 애를 태우던 것과 그 후 아주 잊어버리고 말았다가 작년 겨울 동네 온천에서 우연히 생각이 나서 그리워하던 일과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자기가 지내오고 변해온 여러 가지 일을 번개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인순이가 읽는 편지 소리에 깜짝 정신이 들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시각도 순영씨를 잊은 일이 없나이다 내가 아니 잊으려 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함이로 쏘이다 만일 세상에 다시 나아가 당신을 배우리라는 희망이 없었던들 이 사람은 벌써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로 쏘이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오직 빨간 마음 하나와 든든한 주먹 둘이 있을 뿐이오니 빨간 마음이 좋기 순영씨를 사랑할 것이오 든든한 주먹이 좋기 순영씨에 입으실 것과 자실 것을 벌어드릴 것이로 쏘이다 비록 세상이 모두 황금 만능주의로 변하였다 하더라도 순영씨는 결코 그러시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나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게는 오직 늙으신 모친 한 분이 계실 따름이오며 지금 동지요 또 사랑할 뻣되는 순응형이 아직 옥중에서 고초를 당하는 이때 내가 먼저 나와서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것이 심히 죄송하오나 나에게는 생사 문제라 염치를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나이다 예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인수는 편지를 좀 더 눈으로 가까이 끌어가며 말했다 순영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심히 슬픈 기운이 떠돌았다 순영씨 나는 이로부터 나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당신에게 바치나이다 만일 내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당신을 낳고 길러준 나라이기 때문 이로소이다 순영씨 사랑의 힘이 어찌하면 이대도록 크고 무서울이까 그 뜨거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온통 살라버릴 듯 하여이다 나는 당신 앞에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어 당신의 손이 이 불쌍한 영혼을 쳐들어 일으키기를 고대하고 있나이다 당신의 손이 이 불쌍한 영혼을 쳐들어 일으키기 때문 이로소 당신의 손이 이 불쌍한 영혼을 쳐들어 일으키기 때문 이로소 당신의 손이 이 불쌍한 영혼을 쳐들어 일으키기 때문 이로소 당신의 손이 이 불쌍한 영혼을 쳐들어 일으키기 때문 이로소 당신의 손이 이 불쌍한 영혼을 쳐들어 일으키기 때문 이로소